XSFM입니다. I, D, W, K 2000년 이후 민주당 혹은 야권연대가 4번, 보수정당이 1번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판세의 바로미터라기보다는 판세를 잡기 위해 보수가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산인이 된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는 표가 너무 많아서 이곳 지역민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부터는 이곳의 승자가 모두 대통령이 되었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최다 유권자 최다 지역구의 경기도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XSF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XSFM 경기도 XSFM 정의민중기본소득 부소속 윤세민입니다. 정의당이 원래 내놓았던 선거제 개혁안에 따라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늘어났다면 경기도는 타지역 농어촌 인센티브에 의해서 10에서 15석가량 선거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현행으로 유지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단 한 석이 줄어 59석 대상은 군포갑과 을이 통합되었습니다. 부천시 원미갑을 소사오정 지역구가 부천갑을병정 지역구로 이름만 바뀌었고요. 광명갑을, 평택갑을, 용인갑을병정, 화성갑을병, 고향갑을병정의 경계가 조정되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59개 전지역구, 정의당 17, 민중당 15, 우리공화당 8, 민생당 7, 기독자유통일당 3, 기본소득당과 친박신당이 각 한 곳에 후보를 냈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당초 목표와 달리 일부 지역구에서 모든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전국 전지역구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55곳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무소속은 15명, 사실상 1대1도 덜어 있습니다만 7대1의 성남 분당을처럼 시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등록과 단일화, 사퇴가 거의 다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 전국 통계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연령비가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50대 이상 대 50대 이하의 비율은 3.43대 1이고요. 남녀 성비 4.24대 1입니다. 지난지선과 지난총선에 비해 성비는 개선됐고 늙었습니다. 우석재 전 안성시장이 직을 잃게 된 혐의인은 선거 때 재산신고를 하면서 약 4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겁니다. 재산 내용은 선관위 직원이 아무렇게나 설명한다고 아무렇게나 적어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망해요. 후임자는 민주당 통합당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드넓은 경기도의 도의회 의원 재보궐 딱 하나, 분당의 성남 제7선거구입니다. 민주당 통합당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됩니다. 시의회도 단 두 석, 수정구의 성남 라선거구, 평택의 평택 라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 통합당 민중당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광고! 빅그린, 라파스티 체리아, 무르핀, 29데이즈, 야왕데이, 야왕라이트, 온두유, 컴스테이션, 언제나오란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푸르넥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경기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면상 PD가, 후보들은 이제 한참인데 유면상 PD는 막바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구 달리고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공급까지. 이젠 탈모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드디어 경기로 왔습니다. 이쯤 됐으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액세스물로 향하십시오. 경기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유, 온 두유를 드시고, 출근 전 빅그린 투 쓰리 샴푸로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로의 머릿결 보호도 있지만 일고, 바디 제품들로 몸을 찢으십시오. 올인원이나 페이스 제품들부터 임산부 베이비 라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누구에게든 대응 가능하니, 피할 생각 따위 하지 마시고, 빅그린을 사용하십시오. 나도 오늘 빅그린으로 다 하고 왔어. 아침 식사를 마치셨다면 야왕으로 기력을 충전하십시오. 그렇죠. 아침엔 데이, 퇴근 후엔 나이트.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는 완성입니다. 이게 꼭 남성만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겁니다. 그럼요. 사무실로 가면요. 대표에게 건의하십시오. 모든 컴퓨터를 컴스테이션으로 교체하자. 내가 좋은 회사 다 받아놨다. 한 번 교체해두면 두고두고 귀신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이경식. AS를 귀신처럼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에도 좋은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간식 시간엔 라, 파스티, 체리라를 나눠 드시면 됩니다. 크기가 하도 거대해서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든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부드럽고 촉촉한 맛, 혼자 즐기면 그것도 죄입니다. 맛있는 경험을 동료 혹은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고생하신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25분만 더 고생합시다. 퍼펙트 25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합니다. 광고 보고 웃기 처음이야. 다양한 커리큘럼, 우수한 강사진, 게다가 눈물나게 저렴한 비용. 25분의 시간으로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액세스몰로 향하시면 됩니다. 페이셔몰에다가 물건이 별로 없어 보이어도 여러분의 삶을 채울만한 알찬 놈들만 엄선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간식 먹고, 에너지 충전하고, 몸 씻고, 화장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센트럴의 종착지는 액세스몰입니다. 액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듣는 매체야. 수원을 창원하고 비슷합니다. 한 시간 안에 도는 게 목표입니다. 수원갑 수원시 전체 얘기를 지금 좀 하겠습니다. 수원 정과 수원 무에 해당하는 영통구는 김진표의 땅이죠. 19대부터 분구되어 영통지역구가 두 곳이 되자 나머지 한 곳은 소위 랜선 효녀의 등에 업혀 대비한 뉴스데스크 앵커 박광온의 자리가 됩니다. 갑과 을에 해당하는 장안구는 손학규와 커리어를 함께하다가 이번만큼은 못 참고 통합당으로 간 이찬열 그리고 지난번 새로 생긴 갑 지역구로 국회 대비한 백혜련 의원의 지역구고요. 팔탈구가 처음 생기고 21년간 계속 남시부자였고 16년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었네요. 이건 그냥 허락해 주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남은 아들이 없다. 하거나 모르겠습니다. 수원갑의 민주당 후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50세 남자 장안구생 파장초수원북중수성고 서울대법대 본인 육군 중위 만기 장남질병 6급 판사유닛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일을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주로 등장한 것은 검찰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해 이 공소장의 허점을 알리는 일입니다. 지난 지선에 설명드린 특례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구가 울산하고 비슷한데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과 공무원이 더 적은 창원, 용인, 고향, 수원 등지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국회의원만 17석이라 처리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대도시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네요. 대도시 후본데 돈을 꽤나 적게 쓰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픽도 거의 안 만들고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심심하면 하는 나와 유명인 누가 닮았나 해보고 그런 거나 올리고 있습니다. 김승헌 후보는 자기 얼굴을 넣었더니 비와이가 나왔네요. 아들로 보이는 유저가 아버지 다음에는 스윙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댓글 달았습니다. 후보 아드님 스윙스가 아니고 스윙즈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 통합당 이창성, 58세 남자, 정당인,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본인 육군 병장 만기전역, 장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정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0.2년 5월 21백만원. 진짜 딱 월드컵대죠. 이건 딱 월드컵이네요. 월드컵의 광기. 월드컵계. 재산은 12억 8,494만원입니다. 경력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수원시갑 당협위원장. 제가 경기도 하면서 당협위원장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SK텔링크 사업개발 담당, SK공공영업이팀 총괄, 기업인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자칭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SK군무 경력을 살리고 싶어서겠죠. 블로그에는 수원 확진자 동선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건소 가기 귀찮으시면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후보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동선이라든가 최근 정보 확인하실 수 있어요. KICT 서포터즈.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독특한 곳입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한국 IT 컨설팅. 설렘 목적은 IT 기업과 기관들의 협력과 응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응원이요? 응원. 커만베이비 커만베이비. 홈페이지가 사실상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가라급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최근 댓글이 워드프레스 코멘터 헬로우 월드 즉 예시 코멘트예요. 신제품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이 약 2개가 한 2016년 정도 있고요. 국내 IT인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 IT 전공자를 위한 멘토링 행사, IT 전문가의 전국 대학 순회 강의 등인데 실체가 약합니다. 이창성 후보가 마이크 쥐고 있는 사진이 주로 이 홈페이지에 많습니다. 쇼미더머니인데요. 기승전 4차 산업과 코로나19 선거 처음 하는 티가 팍팍 납니다. 끝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두 명이고요. 수원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53세 여자 국회의원 옛날엔 검사 장흥생, 창덕여고 고대사회학과 수원을에서 한 번 낙선, 지난번 당선, 초선출석부 본회의 100% 법사위 93.14% 사계특위 95.65% 괜찮습니다. 177개의 대표발의법안 가결안은 13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 13세 이하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범죄도 공소시효를 없앤 성범죄처벌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한 검찰정법 개정안 기자가 아닌 일반직 언론인에 대해 보도대상이 입는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시대에 맞지 않는 사본의 개념에 더해서 전자문서를 정의해 집어넣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만 가지 법의 복붙으로 쓰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도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요. 장기 기증자가 사전에 표한 의사가 있을 때 대리인이 이를 어길 수 없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인장과 지장뿐 아니라 서명도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좀 많이 쓰입니다. 검사가 잘못을 저지른 뒤 도망치듯 희망퇴직할 때 따로 붙잡아 징계 사유를 확인한 뒤 징계부터 해놓고 잘라주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이게 드디어 영향력이 크고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한 시대를 정의 내리는 법들이 이 영감님네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명이나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법을 여러 개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치가 없다고는 못 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정되어 공포된 공수처법이 백혜련표입니다. 입법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수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좋은 걸 골라내는 게 상수 그 아이디어들을 정치적으로 조율해서 대표 법안으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다듬어내는 것이 고수입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수 이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해도 자기 이름으로 많이 통과시키는 초선의원의 가치는 높이 볼만합니다. 미래통합당 정미경 54세 검사 출신의 변호사 100대 정이죠. 서울생 덕성여고 고려대 법대 법학과 졸업 수원에 거준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19억 3,672만 원 경력은 전 수원직원 검사 18,19대 국회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관,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실명으로 비판한 책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라는 책을 냈고요. 검사 재직 중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고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협해요. 2008년 한나라당 수원시 권성구 선거로 공천을 받아서 공천 자체가 그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정미경 후보가 공천된 데에는 같은 후보 중에 미경이라는 이름의 다른 후보가 있어서 되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헷갈린 유권자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이기우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고요. 단박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까지 올라갑니다. 벌써 다섯 번째 출마네요. 연관 시절의 한 가닥이 그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법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노동당 당시 이정희 의원을 끌어내리던 그 정미경 후보 맞습니다. 맞아요. 팍 낚아채죠. 그럼 정미경 후보가 끌어내고 이은재 의원에서 패스를 한 거군요. 2012년 19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 불복 탈당 무소속 낙선 이 과정을 거쳤고요. 2014년 보궐선거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수원시 무우 선거구에 공천이 돼서 유에서 무가 만들어진 새로운 선거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합니다. 유에서 무 이거 지나갈 뻔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분이네요 정말. 잠시 방황하면서 바른미래당에 의탁을 했지만 결국은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요. 2018년 수원시장에 차출된 느낌으로 출마를 합니다. 결국 23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표차로 낙선. 아마 국회의원 아닌데 당에서 살아남고 얼굴도장 찍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박찬주 부하들 마당에서 과일 수확은 정당한 부대 활동이었다라고 했다가 그야말로 직접 포화를 당했습니다. 원래 군인이 과일 따는 거 아니야? 공분을 자아낼 전투수확. 그런데 그게 집마당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대민지원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이 개편안에 간첩 못 잡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이건 2020년 신생아에 해당하는 거다. 신생아가 자라서 간첩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비판이 좋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가들이 간첩이 되려면. 육신이 고난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진 까닭은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트 뿅뿅하고 늘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어디 아플 때 썼나 봐요. 공약 없다시피 한 공약들입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압박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정치권에 투신했다는 점에서는 오랜 기간의 카운터 파트너인 백혜령 후보하고 비슷한데 둘이 들어간 이후의 기록들은 정말 효율 차원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게요. 수원 병 보시죠. 경기도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52세 남자 예산생 유신고 중대경영학과 병장만기 90년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손학규계에 몸 담았던 의원들을 지켜보면 재미있는 점은 언제 손학규계에서 이탈했느냐 합니다. 손학규계한테 잔인한 사람. 그렇게 둘로 나이는군요. 왜냐하면 손학규계에서 이탈하면 보통 그때는 탈당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민주당의 짱박은지 좀 됐고 수원 병에서 세 번째 도전 지난번에 이어서 재선식입니다. 20대 국회 성적 본회의 기재위 100% 전국을 돌다 두 번째로 만난 출석부 만점 의원입니다. 95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수정안 반영 폐기를 포함해 가결된 법안은 3건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원활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소비세를 내는 전자담배의 개념을 액상형에서 아이코스 같은 연초 가공물 적용형 전자담배로 확장한 지방세법 개정안 현재의 5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13단계 누진세율로 조정해서 최고소득구간 1억 5천만 원을 10억 원으로 변경 그 사이에 다른 구간을 촘촘히 넣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빵빵합니다. 경기도 와서 의원 딱 2명 기록만 확인했는데 눈이 정화됐습니다. 부럽다. 왜요 넌 후보가 없어서요?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김용남 50세 남자 브레이브맨 네 변호사고요 드래곤맨이 아니고요 이거 봐 브레이브잖아요 한자 아 그러네요 브레이브맨이네요 수원생 수원 중 수원고 서울대 사법학과조록 공군 대의 전역 재산은 40억 6,304만 원 경력은 19대 국회의원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입니다. 대학 재학 중 34회 사법시험 합격했죠 공부 잘했습니다. 2012년 사표 쓰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19대 총선에 수원시 갑 현재 장안구에 출마하지만 현직 이찬열 후보에 밀려서 낙선합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에는 또 출마를 했는데 당시 손학규 후보를 꺾고 당선을 합니다. 20대 총선에는 또 낙선했고요 남씨 집안이 수성해온 팔달구에서 민주당에 자리 뺏겨서 좀 욕을 먹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식당 메뉴 사진이 올라오곤 하는데 맛있겠다 싶습니다. 팔달에 수원 목골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마치 자신이 상인이냐 플라스틱 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유튜브 구독자 6만 9천 5백 명이 있는 김용남의 용방불패TV가 있습니다. 불패는 아니고 그동안 많이 패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엔 영감님 시절의 버릇이 또 남아있어서 보좌관들 조인트를 까서 13개월 동안 8명의 보좌관이 교체됐습니다. 가끔 또 궁금해요.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사돈을 자꾸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뭘까? 들때려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인트를 깔 수 없어서 혹은 이런 걸 감당할 사람들이 측근뿐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곁에 두고 까겠다 보좌관 일을 꿈꾸시는 여러분 의원실 안쪽 방 있죠? 거기는 보통 제가 알기로 거의 다 CCTV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치권 세대 교체를 하자면 김용남, 송파구 갑의 김웅, 구로 갑의 김재시, 강동구의 이수희, 하남시의 이창근, 용인시 의뢰 이원섭, 시흥시 의뢰 김승 후보가 점프 7080을 만들었는데 김용남 후보 70년생 간신히 막차 탔습니다. 젊은 모임 뭐 이런 거예요? 다 밤사 같네요. 네, 그렇죠. 밤에 약간 7080 콜라텍 같은 느낌이네요. 펌프 타는 거 아니야? 미사리에서 이런 가게들을 볼 일이 있어요. 그렇죠. 세대 교체도 좋고 다 좋은데 공약이 낡았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 온라인 강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비 지원과 기기 대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의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도 함께 병행하자는 것 정도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재산이 40억 6천만 원인데 건물이 40억 4천 5백 9백만 원이에요. 돈 없어. 어떻게 살아요? 집에 가만히 있나요? 압구정에 22억짜리 아파트. 박예휘, 여자 27세 정당인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수수자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학력은 미기재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정의당의 진보정당 4.0 아카데미의 1기 수강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의당의 청년부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 우리끼리 공개 경선을 통해서 청년부대표의 후보가 되었고, 이후 본선에서 정의당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은 투명인간들이 색깔을 찾는 정당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공약이 많습니다. 공약을 말씀드리는 대신 공약을 표현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다. 매일 돌아와 머물고 잠드는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주민번호 7번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밖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땀 흘려 일하는 곳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점수와 등수를 지우고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그들만의 공간이었던 국회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의 독특한 점은 후보 사진에서 자켓을 벗는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이런 표정은 제가 드라마 심야식당에서 많이 봤었어요. 약간 맥스페인 표정 같기도 하네요. 진, 재범. 57세 남자. 직업을 미국 변호사라고 적어냈네요. 성함은 재범인데 전권에서 삼범입니다. 수원 출신, 연세대 정외과 졸업, 일리노이공대 법박 박사, SK와 코트라에서 사내 변호사를 했다고 하며 지금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의 국지담당 변호사입니다. 재산은 22억 7천만 원 정도이고 육군병장 만기 전역, 오 출마자입니다. 잘못 출마했다고요? 아니, 다섯 번 출마했습니다. 출마에 남용과 오용 이런 건 아니고? 좀 오용한 것 같으세요? 많은 단에 남용과 오용이 좀 있어요. 조선의 민주국민당으로 가서 16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이후 총선 두 번, 지선 한 번을 쭉 무소속으로 낙선합니다. 17대 총선 다음 해인 2005년 공직선거미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과 무고 300만을 같이 때려받습니다. 이 내용은 17대 총선 중에 당시 김진표 후보가 금품살포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거였는데 아니었던 거죠? 수원에 출마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과가 쌓였고 두 번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수원 권선을 떠나서 영등포로 갑니다. 이민 가자, 영등포로. 여긴 전과가 있어서 안 되겠어. 가서 구의원 낙선을 한 번 추가하고요. 국민의당 창당 발견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천 탈락, 컷오프, 무소속 나갔더니 또 낙선. 분노를 못 참고 그 다음 해에 폭행치상으로 벌금 300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서에 폭행치사라고 오타를 낸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손으로 이응을 적었습니다. 밑에 손으로 귀엽게 이응이 이렇게 딱 추가돼 있어요. 원래대로는 삭선을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치사. 후보가 이거 직원이 뭐라고 하니까 치사하게 이러면서 치사 밑에 이응을 적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낙선 두 번의 전과도 생겼잖아요. 그럼 다시 도망가야죠. 이번에는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이 다섯 번째 출마. 없어지나 봐요, 전과가. 그리고 뭐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은 좀 바빴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갤러리를 오픈하고 유튜브 진리자유정의TV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진리자유정의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화당 후보입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무슨 고려대학교 공식 유튜브인 줄 알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독 보도를 하겠습니다. 진재범 후보 왕따 의혹입니다. 뭔데요? 성남 분당 의회에서 등장할 최지민 후보의 페이스북에 3월 26일 오후 11시 26분에 진재범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지연이 후보자인 저를 카톡방에서 제외시키고 전화도 안 받네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 게 비례 3번이라니? 최지민 후보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 후 탈당을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우리 공화당 같이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일 없는 게 아닌 게 꼭 정치인들은 싸울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싸우죠. 그게 댓글 남길 일이냐. 아니 뭐 진리자유정의당을 만들러 다시 가야겠죠. 본능적으로 마지막 후보를 안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 자료를 뒤지면서 보통 마지막은 허경영당이기 때문인데 이번엔 출마가 안은 됐네요. 여기가. 네. 민중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임미숙 여자 49세 정당인 평택여자정합고 성균관대 섬유공학과 중퇴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수원시 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민중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재산은 1억 2천 정가는 2건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한 뒤에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가는 업무방에 2건. 본인 블로그에 가장 크게 써있는 글씨는 이름이고 그 다음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입니다. 지선 총선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근데 여기가 진짜로 곧 없어질 것 같은 게 여기 맞은편에 엄청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공약은 민중당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63세 남자 해남생 해남현산초 광주동성중 동성고 고대사회학과 동국대 언론정보학 석사 본인 장남 병장만기 90년대 말 MBC 도쿄 특파원 혹은 뉴스데스크 앵커 100분 토론 진행자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십니다. 08년의 전개에 입문 공직선거 경력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 이전 2승 6년 만에 3선에 도전합니다. 3선 연임 근지 같은 공약은 내지 않습니다. 19대 본회의 97.4% 상임위 기재의 94.2%에 이어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 100% 과방위 98.41% 나쁜 말도 좀 섞어가면서 써야 원고 쓸 때 리듬이 사는데 제가 지금 리듬이 많이 깨졌습니다. 훌륭합니다. 387개의 대표발이 법안 가운데 28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바리 왕 원한 가결 왕 비결은 무엇일까요? 롤라 호롤라 여기서 다시 리듬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을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대표발이 법안이 많으면 긴장을 합니다. 이제 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아유 4년 전만 해도 열심히 했구만 이랬는데 보통은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순 바보였어요. 어떤 법에서는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다른 법에서는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무려 살짝 꽂히기 우락가이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회기 트렌드인 벌금 올리기 얄미운 A플러스죠.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게 꽤 심각한 게요. 최근에는 산을 깎아 만든 새 아파트들이 많죠. 도심에 있는데도 라디오가 안 터져요. 그렇죠. 전파가 반사될 테니까.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거기 주민들이 라디오가 안 터진다는 사실을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지자체 소유 지식재산 사용료를 면제토록 해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를 지자체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좋은 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극히 많은 오락가입법을 빼고도 여전히 에이프를 받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통합당 오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홍종기 41세 남자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과대학원 UCLA 상법 조세과정 졸업을 했습니다. 괄호 열고 UCLA 괄호 닫고 김은국 씨 같은 분들을 위해 써놓은 거죠. 군 입영 복무 만료 재산은 27억 8,893만 원 배우자가 1.3캐럿짜리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0.27캐럿 6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1.3캐럿짜리면 얼마만한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게요. 여기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은 4명인 거죠? 1캐럿짜리가 얼마만한 거죠?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구경만 해봤었는데 보통 일부 다이아라고 하죠. 저는 저것만 봐서요. 쓰부 다이아 그게 뭐예요? 쓰부 다이아 더 조그만 거예요. 쓰레기 같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제 보통 원래는 메인 다이아 주변에 장식용으로 꽂혀있는 되게 조그만 다이아를 말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반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쓰부 쓰부여 쓰부 이렇게 얘기하죠. 경력은 전 삼성전자 주식회사 변호사였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공식 블로그에 있는 간판입니다. 삼성에 대한 애정이 마음껏 느껴지네요. 삼성 로고를 썼잖아. 체인지 하면서 잘 보실 수 있는 파란 삼성 로고를 썼고 슬로건은 젊어서 좋다입니다. 스포츠블루 좀 짙은 군청에 가까운 파란색이면 삼성 파란색이죠. 한국에서는 게다가 약간 기울어진 타원형 안에 글씨 넣는 것 그냥 삼성 로고를 벗겨서 그 안에 체인지 써놓고 옆에 진달래색을 해놓으니까 이 두 색깔은 극도로 안 어울리네요. 깜짝이야. 전문용어로 곤색이라고 하죠. 곤색. 오랜만에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정화 언어 정화에 따라서 사라진 말인데 감색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곤색 감색. 감청색. 색깔 너무 과감해가지고 카다시안 패밀리가 아닌 이상 소화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관련 주식이 5억이 있어요. 아 예. 삼성 변호사가 최대 경력이고요. 대학도 아니고 미래형 사립고인 수원 삼성고를 유치하겠다는 게 1공약입니다. 미래형 사립고는 뭐야? 재수까지 같이 지켜주나? 지금은 사립고가 아니지만 미래의 사립고가 될 것이다. 아 그럼 짧게 줄이면 공립고네? 아니죠. 경매로 나온 고등학교죠. 사과실 사학재단 매물고 이게 뭐야? 아 그 아산 탕정에 삼성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아산 탕정에 워낙 큰 삼성 집결지인데 다들 공부는 하러 다른 데로 보내는 데 삼성에서 출연해서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천안이나 아산에 가보면 여기 티오가 나요. 일반 모집으로 네. 엄청 신화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가보면 우리 아빠 부장 과장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그런 데를 한 번 하겠다는데 삼성타운이 좀 괴롭죠. 그래서 아이들이 살기가 좀 빡빡해요. 정신적으로 5살 아들과 2살 딸의 아빠니까 빅피처인 거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리고 상대방이 박강원 후보죠. 네. 신희 선수 등판에서 한번 깨져봐라인 건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식당에서 먹고 약국 가고 인사하고 이 정도의 사진만 잔뜩 있는 SNS와 인스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공약에 대해서 허무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후보 본인의 첫 무대에 치고는 편곡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약간 안쪽 부분에 통합당 후보들 이번에 좀 뜯어보고 있으면 약간의 허무주의가 읽히는데 그건 뭐 이따 뒤에 가면 확인할게요. 분량이 정없는 대신 경기대 환경공학과 그리고 현재는 경기대 상담학과 석사 재학 중입니다. 전 민중당 경기도당 대학생 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장입니다. 공동본부장 그것도 00년대 유행이죠.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1답부터 55답까지 다 읽게 되는 거 저도 99년쯤에 열심히 했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열심히 했었어요. 16번 문항을 보면요. 하루종일 투명인간이 된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공원에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하기 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도와가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앉아있으면 모두가 날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굉장히 패션이 화려한가? 그럴 수 있죠. 해바라기 모자 같은 거 쓰고 앉아있거든요. 아니면 저 군청색의 진달래를 입고 있든가. 그럼 누군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중당 중앙공약과 맞닿아있는 남동호 후보의 청년 공약은 청년 무상주택 100만 호 그리고 청년 취직준비급여 그리고 무상 등록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탈당사연 2009년에는 국회 입법 조사처장을 했는데 차관급이라고 하네요. 재산은 23억 6천 강남에 25억 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병역은 병장 만기 19대에는 본선까지 진출을 했으나 김진표한테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그럼요. 탈당사연이 여기서 나와야죠. 아 좋아요. 통합당에서 이번에 수도권 8개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 벨트로 묶었습니다. 농축산인 아시죠? 퓨처 메이커 그렇습니다. 퓨처 메이커 후보를 선정해서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립고가 될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개 지역에 원래 공천신청을 하고 지역구를 닦아놨던 후보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청년소보들이 대부분 지역에 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전에 농축산인이 지역위원장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렵게 지역위원장 되놨는데 두 달 전에 전략공천 얘기 나오면 도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전략공천 되는데 상대가 누군데 퓨처 메이커 이런 게 너무 화나죠. 퓨처 디스트로이어 라면서 단체로 반발을 하고 무소속 출마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 한 명입니다. 최소한 위원장들의 퓨처는 디스트로이드 됐죠. 그렇죠. 공약은 지역공약 밖에 안 보입니다. 그쪽 땅에서 나온 무소속 까지 보셨고요. 수원 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72세 남자 황해도 연백생 이거 왜 웃어요. 신양민인데 왜 웃기진 않나요. 이런 출생을 말할 수 있다니. 옛날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적어졌네요. 지금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 일본 못 가잖아요. 이제 어맹부도 신양민이에요. 미스코리아 대회 때도 왜 아버지 본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미스황해도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없죠. 왜냐하면 손녀급들이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웃기네요. 왜 아버지 본적을 따라가. 72세 남자 황해도 연백생 주로들 그렇듯 강화도로 피난 온 뒤에 수원에서 삽니다. 수원 서호초 수원중 경복고 서울대법대 행시 13회 국민의정부에서 재경부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18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4선의 이지혁 국회의원 본인 일병소집 해제 장남 제2국민혁 민주정부 경제정책 종교정책 엑스맨이라느니 하는 악명도 요즘은 잘 안들리고 개파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도 않는 등 예전의 예상에 비해서 잠잠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대 성적 본회의 85.9% 국방위 76.92% 코로나19 대책특위 100% 정가에서 그에게 낀 하입을 감안하면 나쁘다고는 못 말하겠습니다. 그걸 다 내가 가리? 이런 태도죠. 19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법을 내가 내리? 가결은 없고 대한방용된 것이 6건 그렇지만 출마는 내가 해야지 그럼 전 나쁘다고 말할래요. 출마는 네가 하게? 갑자기 목소리 좋아지 그래서 지역의 군공항을 의식한 소음 대책 사업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군사기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보상법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율 적용 유예 일몰기간을 늘리는 즉 과세를 봐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부가가치법 개정안 등 온건하거나 지역공약 해소용 입니다. 그거 몇개 입법했다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었는데요.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김진표 후보는 준비가 덜 됐을까 봐 미루자고 한 거다. 준비가 잘 되면 내년부터 해도 된다. 대신 세무조사는 하난 안 된다. 는 종교인 과세에서만큼은 뭔가 집 치울 생각은 안하고 손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듯한 태도를 21세기 내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김진표를 등에 업고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했고 기재부는 이 요구를 또 받아들여주기도 했지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김진표 한 사람만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단체와 진보적 종교단체들이 김진표 총리 지명 반대 기자 의견을 하면서 청와대는 심지어 그 에드벌룬 자기들이 띄운 것도 아니고 언론사가 먼저 띄운 건데도 아이고 우리 그 사람 안 뽑습니다. 수습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수원의 다섯석 나아가서는 경기도 남부 전체의 영향력을 지닌 김진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여당의 표정이 문득 뒤통수를 스칩니다. 박재순 58세 남자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만성중위험으로 전시근로역 면제 장남육군병장 만기 총선 방송 지선 방송할 때마다 인생 억울해 죽겠는 게 나도 그런 비슷한 거 있는데 중위험 나도 있는데 재산은 105억 국천 327만 원 오랜만에 큰 숫자 봤습니다. 경력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수원시무조직위원장입니다. 2002년 3회 지선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나왔다 낙선했습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 2003년 지선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으로 또 나와서 낙선을 했습니다. 재산이 100억인데 어떻게 5년간 납세를 5억밖에 안 했을까요? 토지 61억 건물 38억 예금 21억 이는데요. 이건 거의 간이과세자급의 과세 비율 수준인데요. 아무튼 4회 지선에도 열린누리당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이 정도면 징크스이자 순정에 대한 고통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6회 지선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입후보를 해서 당선. 이때 새누리당에서 당사 들어갈 때 새누리당 당직자가 거봐요 이랬겠네요. 그러니까 공천받는 재주가 있네요. 네. 그러고도. 그런데 2018년 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그런데 낙선합니다. 후보 등록하는 박재순 체온 측정하는 박재순 과도 밝히는 박재순 지역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아무래도 지역언론사를 공동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제목이 다 똑같아요. 뒤에 UMC 정은정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가능하다. 그럼 언론사는 상품을 출시하는 거군요. 패키지를.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4년간의 국회의원 월급 세비가 6억이라고 하네요. 이걸 굳이 밝혀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6억이야? 이러면서 전액을 사회에 반환하겠다 하고요. 피복비 신발 학습비 등은 1년간 복지카드로 지원하는 유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주긴 해요. 준비물비도 주는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고 10만원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이상하게 여당 같은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있지 못했어. 내가 새누리당으로 간 건 당선을 위해서야지 정신까지 판 건 아니었다. 황교안이 알면 혼납니다. 급여 반납 포퓰리즘의 관한 짧은 생각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급여 일부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보 언론이 뭐라고 하는데 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게라도 설득받을 분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얕은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산이 105억인 박재순 후보는 5년 내내 세비를 반납해도 되겠죠. 다음에 정의당 후보는 재산이 4천만 원입니다. 반납해야 될까요?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는 건가요? 정의당 정의당 후보가 동네 목욕탕 사장이었고 정의당 후보가 그 목욕탕 세신사의 아들이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18년 지선에는 개아련 짤의 주인공 아롱이의 주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레전드를 전국을 돌다 보니 만나기도 하는군요. 네. 그게는 잘 있을까요? 그게는 잘 있죠. 실제 본인 공보에도 아롱이 개아련 짤하고 본인이 아롱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재산은 4천만원 아버지가 오피러스를 사고 본인이 타던 옵티마 리가를 아들한테 물려줬나 보네요. 아 그렇죠. 18년 된 차를 끌고 있습니다. 네. 따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늙은 차일수록 광택을 잘 내야 하는 이유는 녹스러워서 부식되지 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수원을 돌았습니다. SNSFM입니다.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 Day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남을 돌겠습니다. 성남도 멀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55세 남자 순천생 순천고 경희대 행정학과 학석사 경희대 총학생 회장 소시적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 공동의장이었다고 하는데 현실 정치는 개혁국민정당에서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초반부터 농우연대선 캠프에 투신합니다. 민주당으로 수정구 네 번째 출마 3승 1패 졌을 때도 단 129표 차로 줬습니다. 이번 해기 성적 본회의 98.08% 환로위치 16.19% 출석률 10부대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작년을 제외하고 후원금 매해 맥시멈까지 채웠습니다. 대표발의보반은 30개 가결된 건은 1건 지역수건사업인 군공항 지하시설을 허용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염 5봉 64세 남자 사진을 보니 급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안 맞죠? 옷도 너무 콜롬비아라는 상표명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콜롬비아당 게다가 민주당 대기고요. 꼴찌 없는 글방 대표입니다. 서울대 행정학 박수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은 사회복무 소집 대상 고퇴 이하 사유 정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 원 이 공일 년에 있습니다. 탈학교 청소년들과 청소년 인문학 책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경험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글방 프로필에서 보니까 35회 고등고시 합격을 하고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97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선번을 띄었었고요. 열린 우리당 당원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후에는 남경필 도지사 부대변인까지 어떤 계기로 흘러왔겠죠. 그런데 공약은 꼴찌 안 만들겠다라는 공약 같은데요. 꼴찌 없는 글방 대표지만 수정구 자체는 꼴찌를 안 만들겠다 이런 건데 위례 신도시의 고품격 교육 특구화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 전면 추진 이라는 공약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가만두면 그렇게 될 텐데요. 지나온 삶의 흔적과는 많이 상충되는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꼴찌가 없다는 것의 철학은 1등이 없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등이 하나 있죠. 999명이 꼴찌예요. 이 철학이란 그런 그러나 위례 신도시에 그런 걸 만들면 호부가 만든 공약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민중당 장지화 50세 여자 정당인 한국에대 독일어 통번역학과 중퇴 현재는 민중당의 공동대표입니다. 재산은 55만 9천원 1억이 조금 넘는 전세를 사는데요. 대출이 많습니다. 정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 벌금 150 모닝이로 사고를 냈나 봐요. 공직선거 경력은 3전 3패입니다. 시의원 2번 국회의원 1번 나가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작년 말에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상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도총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이 이에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요. 민중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공무원도 포함을 하고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처벌 규정 마련 현재는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넘기든지 아니면 좋게 좋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 확대 입니다. 중원구로 가겠습니다. 17대의 이곳에 털을 잡은 통합당 국회의원은 19대 야권연대 통진당 후보에게 패했을 때를 빼고 여기에서 4선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밀었던 새로운 카드가 있었는데 그는 현재 성남시장이 되어서 바뀌었고 19대 야권연대 챔피언과 현역의원이 다시 붙습니다. 상관없는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55세 남자 전주생 영등포고 서울대 지리학과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공군 상병 언론인 유닛 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요즘 동아일보라기보다는 이낙연 전 총리 있을 때 그런 동아일보에 있던 인물입니다. 도망다니던 고문 전문가 이근한 경감 추적기 노태우 비자금 추적기 김대중 납치사건 중정개입 확인 등의 특종으로 유명했으며 DJ 및 동교동계와는 출입기자 시절에도 우호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08년 네이버로 네이버로 스카우트되어 뉴스스탠드의 전신을 총괄하는 업무를 보았고 최종적으로는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네이버 퇴사 후 17년의 정개입문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 지역정가에 들어서고자 하면 벗어날 수 없는 중력장인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를 원활히 해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지사 공판도 가고 자주 만나고 다닙니다. 홈페이지 첫 짤은 도날드 트럼프와 컨설턴트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일단 미국이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당한 거 아닐까요? 컨설턴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유명인이랑 악수한 사실은 없냐고. 사실 구도로 보면 더 나쁜 문제는 윤영찬 후보하고 도날드 트럼프가 악수하고 있는데 뒤에 문 대통령이 웃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여러모로. 통합당 오버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신상진 63세 남자 국회의원 현지역입니다. 서울생 서울 오류초 강서중 용산고 서울대학교 의대 병역은 수영으로 인한 소진면제 의도생으로는 보기 드문 경력입니다. 1982년 국가보안법 방공법 개혁령 입원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대학대는 판자촌 야학교사 상남에서 노동운동을 했었고요 위장 취업도 나갔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는 업무방해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천 얼마나 독점을 했길래 너를 독점하겠어요 일단 이거 그게 공정거래법에 걸리면 좀 이상하죠? 그거 되게 그 사람이 한명씩 사귀라고 공공제가 아닌 이상 21살짜리 멍청이의 고백 같네요 너를 독점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겠어 내 마음을 독점한 죄 다들 이상한 거 트위터에 돌림당한다 그런 고백하면 그런 글 읽는 동안에 계속 프리스타일 와이 나오고 있잖아요 출석률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위의 100% 보건복지위의 84.75% 본회의 출석률은 89.74% 대표 발의는 81개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로입니다 계류 중인 법을 하나 보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혹은 변조해서 출입금지된 금지업소에 가서 신분증을 내면 업주들이 신고가 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는데요 이거는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계류 중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걸리면 업주들이 되게 뭐 감사합니다 신분증 위조한 여러분 덕분에 영업지수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더라고요 특히 요새 마스크 쓰니까 많이들 검사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본인이 검사 받아봤다는 자랑인가요? 어저께 신분증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꽤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는 얼굴 다 가리고 다니니까 마스크 아니라 저 닌자처럼 하고 가진 거 아니야? 눈만 내놓고 방독면을 썼다거나? 시끄러워 이것들이 2000년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의약분업추직관영에서 삭발 시위를 주도를 했고요 2005년 열린우리당 이상락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친익의 인사로 분류가 되고요 2008년 18대 당선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에 밀려서 낙선한 굉장히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받아들여지면서 2015년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됩니다 재보궐특기생입니다 그러네요 자신의 치적도 재개발 완화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성남 중원의 욕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김미희 54세 여자 정당인 목포생 목포여고 서울대 약학과 의사와 약사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오랜 대결 맞아요 정가는 87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가 있습니다 졸업하고 성남시청 앞에 약국을 차립니다 고 이대엽 전시장이 짓고 이재명 전시장이 몰아트리옴을 선언했던 지금의 그 성남시청이 아니고요 지금의 성남시 의료원 자리가 원래 성남시청이었죠 고 앞에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1회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 당선 재선합니다 3회 지선부터 민노당에 들어가서 도의원 낙선하고 시장 낙선합니다 국회의원 낙선 등 4번을 낙선을 하고 19대 통진당에서 재선의원 신상진을 이기고 당선됩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판결로 직을 잃고 이거 저랑 농축산이 둘이 똑같이 원고를 써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됐네요 그래요 통진당 해산판결로 직을 잃고 신상진 컴백 아니 다른 점이 있어요 농축산이는 해산 너는 해상 통진당 해산판결로 직을 잃고 통진당이 바다의 뜻판이 해상식이 할만하죠 신상진 컴백 재보궐선거에 다시 도전하니만 낙선합니다 성적은 9전 3승 6패 재산은 9천만원입니다 성남 민중당 후보들과 공약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공약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울공항 이전입니다 그리고 1호 법안으로 밝힌 것은 2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당갑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갑 중진과 잠룡 뒤 험지 출마를 싹 다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의 오늘을 보면 정동영을 강남해 손학규는 분당에 들이대던 옛 민주당은 팀플레이가 꽤 되는 야당이었구나 싶습니다 11년 재보선 손학규의 기습이 성공한 딱 한 번을 빼놓고 늘 민정당 유당을 뽑아주던 분당이었지만 20대에는 상전벽해 여당 의원 2명 다시 출마합니다 분당갑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47세 남자 정읍생 1위고 서울대 경영학과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방산업체로 보이는 기관에서 무려 5년이나 있었습니다 이병 복무 만료 05년 업무상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300 데뷔전에서 승리했던 분당갑의 챔피언 지난 총선 문재인 당대표의 영입 인사 2번이었습니다 뮤 온라인의 대히트로 코스닥에 갔던 게임사 웹젠의 의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 방송들로 두 가지를 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후보의 재산과 지역공약입니다 고만고만한 걸 안 알려드리기 때문인데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나온 전국 민주당 후보들의 그 고만고만한 재산을 다 합치면 김병관 후보 재산쯤 되겠습니다 첫 입후보 당시의 신고 재산 2637억 18년에는 주식 상승으로 4435억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작년 신고치 2763억 원 주저앉은 게 이거야 근데 엄청 주저앉긴 했네요 그렇긴 한데 2천억이 2천억이 날라갔잖아요 주식이란 하늘의 구름과 닮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올류카니바라고 코나 일렉트릭을 타다니 그래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과 채권 2,270억은 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나머지 재산은 간소하게 예금과 건물 포함 490억 정도입니다 간소하다 초선성적 본회의 98.08% 행환이 95.4% 4차 산업특이 100% 좋습니다 쉬운 8개의 대표 벌이 법안 가운데 가결된 건 2건 대한반영 폐기법안들까지 들여다봐도 주로 벌금 올리기법 입법으로는 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유신반대 투쟁과 6월 항쟁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하는 민주화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 강제 셧다운제 폐지 발전연료 품질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화끈하게 좋은 법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정치로비라는 게 투명한가 봅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입법을 못하는 걸 보면요 안 그래도 지금 네이버 출신이 두 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린 팩토리가 분당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앞으로는 또 판교 때문에 IT 쪽 후보들이 성남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당연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가소비 가소비 사람이 검소해야죠 이런 유명한 사람은 흑임자 초코파이 못 짚고 초코파이 짚는 마음 이런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더 난감합니다 MBC MBN 앵커 출신의 정치인이자 부자 유닛 물론 김병한 후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요 분당과 판교 김은혜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폭탄을 때린 문재인 정권 이게 슬로건인데 잘 파고드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테니까요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 주장도 그 맥락입니다 대체로 흔들림 없이 어떤 집안의 집 집안이래요 어떤 집단의 대변인이자 정치인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 투표에 가장 갈등 없이 한 표 던질 수 있는 후보가 다 보이기도 하고요 전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고요 분당 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 지난 총선 분당의 승리자 김병 듀오가 모두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의 재선을 합치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들 너무 초라해 보여 물컵의 물 한 방울 같은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55세 남자 산청생 부산대정고 한양대 법대 손학규 고가녀 정치인 이었습니다 옛 손학규계 손학규가 잠시 들른 분당 의뢰에서 꾸준히 출마하고 있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본인 두개골 결손으로 제2국민혁 장남 수경만기 증권맨이 없고 02년 개혁국민정당으로 전개해 입문 재산 45억 나머지 모든 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부자 김병관에 비하면 가나초콜릿 3억을 던 17년에는 이재명 시장의 도지사 출마로 성남시장 출마를 타진했지만 현역 의원이 직을 던지면 족을 치겠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대 임기를 채웠습니다 본회 200% 정무 200% 세번째 올백 111개의 대표벌이 법안 중 가결 7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 소기업 손해금 이자를 최대 25%에서 20%로 낮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과 그 취급업소를 정의하고 미신고 영업처벌 규정을 만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경륜경정선수의 도핑테스트를 의무화한 경륜경정법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투자 세제 지원 등 오지게 많은 조항을 신설한 애니메이션산업법 최초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 조사와 대책수립의 의무를 지도록 한 국민여가활성가기본법 개정안 등 출석과 입법 모두 중간에 빠져나가려 했던 의원이라고 보기엔 아주 솔리드합니다 빠져나가면 족을 치겠다가 아니라 이미 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하니까 못 빠져나가게 한 것 같기도 하네요 통합당 오버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민수 41세 남자 정강인 고려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 박사 창업학과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경영대학원의 한 유닛인 것 같아요 그거 논문 심사해주고 통과시켜주는 교수도 창업은 망한 사람일 텐데 이 전공이 무슨 소용인가 졸업이 창업일까요? 그러니까요 졸업과제가 네 분당 거주고요 육군 중위 만기 재산은 32억 3200만원 경력은 자유한국당 성남시 분당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 협회장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단법인 다 그런 거죠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분당토박이 실물경제 아들 넷 아빠 창업전문가 김민수 100만원으로 100억 매출 기업을 일군 청년 창업인 이라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100만원 자본금으로 계단 청소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공약보다는 일단 중앙당 공약을 그대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분당에서 계단 청소 아르바이트가 옛날에 쏠쏠했어요 링크를 걸어서 눌러봐야 돼요 메이크업이 가부기 수준입니다 이 웃음 아무리 봐도 자본주의 웃음이에요 포스터와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 메이크업을 못했다기보다 사진 처리를 못했죠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공약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복지공약으로는 은퇴자 실업자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정도인데 이건 중앙공약이기도 합니다 창업전문가라고 하는데 창업지옥을 겪어봐서 알 테니 부추기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또 자기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하겠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보면 소득이라고 하는 건 노동의 대가로 받아지는 건데 기본소득은 노동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식인데요 집에서 논다는 표현에도 노동은 포함됩니다 집에서 노는 게 뭐죠 다만 부불노동인 거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세상을 유지를 하니까 이건 이제 가정주부로서 분노 여하튼 지금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10만원이 주어지는 것에 소득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인들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후보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만원 받아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하지 상당히 뻘쭘합니다 뭐가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건 일도 안 하는데 나눠주는 것 그거는 소득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라고 안 부르지면 그러면 저걸로 바꾸면 되겠네 기본 세뱃돈 아 왜 나한테 따져 난 10만원 갖고 염색할 거야 머리빡할 거야 소득이라는 명칭을 빼면 김민수 후보는 만족할까 화가 난 현 정부가 기본소득의 이름을 큰 돈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만원이어도 큰 돈 백만원이어도 큰 돈 이렇게 아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노동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회는 가사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도 그는 여전히 사회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노동도 한다고 생각해요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세금도 내죠 세금도 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욕망을 온라인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에 분명히 한몫을 해요 자연인이 되지 않는 하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연인들도 다 내려가서 뭐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채널A에 출연료 받고 그래요 그렇죠 정의당 후보입니다 양호영 47세 남자 정당인 광주 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나와서 정보통신공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정의당 성남시 위원장이고 민주평통 성남시 자문위원입니다 병역은 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을 했네요 재산은 5천만원 320D를 타는데 카푸어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번 지선에서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지나간 트렌드이며 비난의 중심인 욜로죠 욜로죠 욜로 눈에 띄는 공약은 없습니다 아예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 최지민 30세 여자 정당인으로 우리공화당 기획공부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은 디자인에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재산은 2억 천만원 정도입니다 2017년 변이재개의 당권 도준 당시에 변이재개로 지목돼서 제명요구가 있었지만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변이재개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그냥 생산을 잡은 것일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변이재개가 있다는 게 웃긴 거죠 무서운 개파다 현재 선거운동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방해공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개 있었대요 당협위원장 직책이 우리공화당에는 없는데 사칭자가 등장한다던가 선거사무소를 사칭해서 당보나 개인정보를 받아가려고 한다던가 우리공화당은 지역위원장이 없나 봐요 회계책임자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던가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해서 결국에는 선거사무소를 해산하고 자신과 회계 담당자 둘면 뛰고 있더라고요 후보가 3월 27일 출퇴근 인사 사진을 올리면서 쓴 글의 일부는 현재 우리공화당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에는 우리공화당 강세지역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무섭다 저는 엔엘의 데자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속히 오실 것이다 놀라운 게 우리공화당이 옛날에 맞불집회 같은 거 하고 볼 때 전 국민이 분노하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성을 지금 찾았잖아요 젊은 우리공화당 강원들은 이성도 있고 지금 부르지는 세계관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극우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사들이 이해 못하는 정치의 생리인 것 같아요 정말 겉보기의 아젠다는 사실 다 우습죠 정당이라는 게 왜냐면 국민들을 늦게 뒤늦게 따라가는 게 정치니까 근데 되게 우스운 것도요 조직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면 똑똑한 사람이 여기 내 자리인가 보네 하고 들러붙어요 그래서 번드르르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더 커지고 이 사람이 이해가 안 한 대로 될지도 몰라요 우리공화당은 민중당 오보입니다 김미라 46세 여자 정당인 양평생 광양고 가천대 의상과 현재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청구인 대표입니다 의상학과 출신 처음 봤네요 3회 지선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4번 낙선합니다 마지막 도전은 총선이었네요 재산은 6천만원 공약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성남 민중당 공약과 같습니다 어서 삐져나온 것이 확실해 보이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이, 나, 영, 34세, 여자, 무직, 하탑초, 임해중, 태원고,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민주당에서 경기도 의원에 2번 당선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선의 경기도의 의원인데요 이번에 사퇴하고 출마합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6천만원 재산 신고사항에 스포티지와 대출밖에 없습니다 아까 카푸어라고 의심했던 양호영 후보에게 사과합니다 근데 어머니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후보는 집이 없는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의절이다 너희 빚값 구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양호영 후보는 그래도 1억짜리 보증금은 있었거든요 그니까 근데 이나영 후보는 스포티지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집이 없다 네 2월 22일에 딱히 누구 탓은 안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떠나겠다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그냥 누구 탓해서 탈당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탈당해서 정치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고 탈당했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질 것 같다 공천불복의 새로운 표현형인 같기도 하고요 공약은 특목고 자사고 부활 그리고 부동산 경제정책 재검토가 있는데 노후주택 재정비 실소유자 부담 완화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는 정반대의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탈당한 것은 정관 때문일 수도 있겠다 재선 도의원이라면서 나는 지지 않았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지금 정부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취득세하고 종부세가 같이 완화가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궁금하네요 이 사람 정책 얘기 들으니까 하나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확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빨리 스포티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동차 취득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스포티지를 덤앤더머원에 나오는 양머리 개차처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 아마? 그렇게 귀여우면 불법 왜냐하면 너무 귀여워서 다른 운전자가 정신을 놓거든요 타요버스! 그거 타보려고 애기들이 엄청 네 송남 4군데 봤고요 의정부로 갑 경기도 의정부시 갑 문희상의 땅 의정부 갑 14, 16, 17, 18, 19, 26 선 했습니다 그가 불출마를 택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흔히 나오지 않는 독특한 시추에이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합당은 웃을 수 있느냐? 그쪽은 그쪽대로 불이 나 있습니다 불 하니까 말인데 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32세 남자 이번 총선 민주당 지역구 최연소 동두천생, 낙동고 고졸 직후인 08년 부산의 소방시설 관리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소방방제청 의무소방 만기 처음 만나는 소방관 유닛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방방제청을 소방본부로 격화시켰을 때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미디어를 탑니다 23살의 119 구조대원 특채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원, 성북소방서 구급대원, 17년 중앙119구조본부 항공대원을 맡고 있다가 퇴직합니다 119 구조대원 특채라는 게 있네요 소방관의 대표 이미지는 보통 불끈은 경방이죠 처음에는 화재 진압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로 구조대원으로 일합니다 오토바이 구조대와 항공구조대가 후반 커리어의 대부분인 것을 보면 초응급 대응 쪽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중앙당 영입 인사 5번 세계 클라이밍사의 리빙 레전드 김자인의 남편 소령으로 예편한 부친이 사업 실패 이후 장례식 리무진 기사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후보를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 가족 무섭네요 후보가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자인 선수는 저기 롯데타워도 얼마 전에 올라갔죠? 그 인물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되게 소박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클라이밍 3남매는 이미 세계구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못 구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구조는 남편이 전문가니까 아 저 김자인 선수가 요거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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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잖아 이러면서 길 잡아주고 꼭 로프가 필요한 거야? 주로 사각지대 안전 노동권과 관련한 중앙당의 홍보에 많이 쓰이고 본인이 많이 하는 얘기도 다 그겁니다 출마 선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님의 땀과 눈물이 뱀 의정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문희상 의장님의 피가 섞인 후보가 꺾어놨죠 일단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강세창 59세 남자 의정부생 가능초 경민중 의정부공고 서울과기대 대학원 석사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육군 입영으로 7개월 복무하십니다 독자였어요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6억 1050만원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정부시 갑 당협위원장 4회 5회에 의정부 시의원 66회 지선에서 새누리당 의정부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66회가 아니라 6회 아 6회 미래형 지선 그렇죠 미래형 시장 2080년에 지선이 66회가 될 동안 한국이 망하지 않았어 그러나 사정치 민주연은 안병영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을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체급을 올려서 나갔지만 상대방이 문희상 후보 목소리 갑자기 작아졌어요 무서워 문희상 후보 체급을 더 올려도 문희상 체급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66회 지선을 하려면 200년 훨씬 뒤야 236년 뒤에요 다행히 난 그건 안 해도 되네요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230년 뒤에 새누리당이 다시 생긴다는 거는 그때 당이 그거 아니에요 기원전 200년 전 조국사태방지법을 공약을 했는데요 조국사태방지법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하고 이후 전자문서 등으로 연구 보관해서 입시 불공정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짜잘 디테일하죠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친박신당 홍문종 예비후보를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한교환 대표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공개했는데요 완전 짱 귀여워요 대표님 어제 홍문종 의원이 의정부 아무데나 출마해도 좋고 원하는 당직을 주는 등 요구를 다 들어줄테니 탈당하지 말라는 대표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했다면 기자회견을 떼요 라고 고자질합니다 근데 저기에 그 바쁜 황교환 대표가 답신합니다 저런 홍의원과 그런 이야기한 일 전혀 없습니다 답신증 이렇게 왔어요 끝 어차피 홍문종 홍문종 의원은 여기 안 나옵니다 아 짱 귀여워 아 이걸 공개해버렸어요 무소석 쿠버 무소석 문석균 남자 48세 의정부종 의정부고 아쉽게도 졸업사진 전통이 시작되기 전에 졸업했습니다 해마다 보는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졸업생들 나중에 출마하는 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사진이 파이겠죠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숙문당 대표입니다 숙문당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의정부에 있는 서점입니다 네 여기 창업주가 바로 문희상입니다 네 즉 지역구 세습입니다 네 근데 왜 무소석이냐 당에서 오영환 후보를 공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 세습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문석균 후보는 처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자려고 누워보니 뭔가 좀 아쉬워요 일찍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개도 불편하고 경추베개를 주문할까 하다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쁜 베개 배다 살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석으로 출마합니다 네 탈당할 때 당원 450명과 시의원 3명이 함께 탈당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조직을 다 뽑아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소석 출마자는 영구 제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문석균 후보를 두고 한 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력은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그리고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재산은 4억 정도 되고요 재산 목록에서 문희상 의원의 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친 쏘나타 써 있어요 와 자기는 에쿠스타고 아빠 쏘나타 주고 병역은 5급 전시군로역입니다 근시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기 배우자는 디스커버리인데 그죠 아버지 거지 취급 공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자체가 의정부인데요 일단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음이 반반일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죠 네 상황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탈당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니까 당적이 없으니까 뭐라 어차피 말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입장도 있고 당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총선 앞두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마음이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냥 좀 나른하고 졸립내 상태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남경필 의원 이런 사람 생각하면서 김세훈 이런 사람 생각하면서 왜 우리말 안 해주고 그래 짜증나는 마음일 수도 있긴 하겠죠 의정부 을입니다 홍문종의 땅 의정부 을입니다 아버지의 기록까지 치면 의정부에서 육선했습니다 이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희상 의장은 우울한 거예요 옆집에 홍문종은 일렀어요 홍문종 사라졌죠 지금 기래러 갔어요 의정부 을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에는 전 국회의원이 한 명 있긴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52세 남자 한평생 광주대 신방과 본인 하사만기 장남병장만기 정치인 유닛 이 사람의 커리어 두 개의 단어 문희상과 의정부 이쪽 지구당 조직에 들어오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문희상 의원 보좌관을 오래 했으며 안병용 의정부 시장 캠프 의정부시에서도 일했습니다 오랜 기간 본선을 준비한 것 같지만 공천은 지난번에 한 번 받았고 두 번째 도전입니다 고향에 전답이 있고 자가는 의정부 어머니가 중수 이상의 개미 수십 개 이상의 상장 비상장 주식으로 3억 3천만 원 주겔러는 거북목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럴 때는 알스키와 폴더매틀 또 좋아요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이형섭 40세 남자 변호사 의정부 서초 의정부 중 의정부고 성경관대 법학과 졸업 육군 소령 전역입니다 재산은 6억 1,272만 원 공복물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독점 체제 오타났습니다 그 재자는 저 재자가 아니지요 체제는 체제 비할 때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대체로 무난하고 그래서 눈에 가는 것이 없는 무난한 의정부맨 사람 보고 뽑아달라는 이형섭 후보의 아내의 호소가 있는데요 사람을 알 길이 있나요 어떤 비전 갖고 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알고 결혼했나? 나쁜 사람아 몰라야지 우리 사는 것 같아요 알면 못 살아 분명히 이제 누가 공감 안 하나 봅시다 사람 알고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요 민중당 후보입니다 김재연 여자 39세 정당인 대구생 대일외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졸업 정가는 한 건입니다 2005년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한총년 활동으로 받은 정가입니다 18대 민노당에서 강남을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요 19대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했으나 의원직을 상실하죠 그리고 20대에는 낙선 낙선 후에는 BJ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작은 서점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 서점 주인이 벌써 2명째네요 그러게요 네 한 명이 너무 크지만 재산은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오니까 저도 아무노래 챌린지를 보게 됩니다 아직 못 보신 분? 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저는 현재 11번째 보고 있죠 전 한 3번 봤습니다 혼자 못 보셨죠? 확실히 미래통합당이 좀 더 나이가 많군요 아 행운이다 현재 반환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청구인 대표입니다 공약 중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공공목적개발비 10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병원 등에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군요 국회의원 한 명 나와있는 의정부 의리였습니다 의정부까지 들으셨고요 우리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잠시 후에 돌아오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 좀 빨리 나오신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는 지난 20년간 간단했었습니다 5선 의원 2종거리 2월에 경선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요 강득구 56세 남자 김혜생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박달동으로 이사왔습니다 만안초 신성중 신성고 성균관대 한국철학과 지방정치인 유닛 평민당에 처음 입당해서 당직자로 일하다가 98년부터 출마해온 3선의 경기도 의원 민주당 극히 다수인 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남경필 당시 도지사가 만든 연정부지사라는 부지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을 앉히는 자리였죠 그게 현재까지 커리어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연정부지사를 내려놓고 안양시장 출마를 고려했으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원히 단수 공천일 줄 알았던 이종걸 의원과의 첫 경선 대결에서 무려 승리합니다 17년 6월 13일 소셜에 올린 글 일부를 읽어드리지요 어제 안양의 한 행사장에 가서 현수막을 보는데 안양시 노조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왜 노동자체육대회가 아니고 근로자체육대회인가 심상정 대표가 말했던 노동의 가치가 대접받는 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중년의 후보들답게 반말하다 존댓말하죠 정말 그거네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할 때 그죠? 김두꾼인가 뭐 이런 앞부분은 방백이고요 그럴싸하네요 지지자가 나무 위키를 건드립니다 아이고 이제 그런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당 후보입니다 이필운 65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시흥군 안양읍 현 안양시입니다 이거 태어난 출생 그걸 보면 아 옛날에 지명이 이랬구나 라는 걸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안양초 양정중 양정중고 성경관대 행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미국에 당연히 아메리칸대학교 한국에도 한국대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메리칸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기대 행박 육군병장 만기 재산 12억 7,316만 원 아메리칸대학은 심지어 워싱턴 DC에 있군요 전 안양시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이었습니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경기도청에 쭉 근무했습니다 1994년에 관선 여주 군수를 지냈고요 2007년 재보궐선거로 안양시장에 당선 당시에 100층짜리 안양시청사를 신축하다 많이 까였습니다 이 사람이군요 그래서 지선 때마다 나오죠 이 얘기 5회 안양시장 낙선 제6회 안양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를 930표 차이로 꺾고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양시청으로 출근을 했죠 2018년 7회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3선에 도전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전 시장 최대호에게 5만 3,902표 차이로 낙선 서로 책상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당 지구당 당협조직은 지금 복잡합니다 예비후보 장경순이 실세였다고 하는데 지금 단수공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잡음이 뿜뿜합니다 장경순 후보에 큰 현수막이 우체국에 걸려있었거든요 만안에 비행기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비전 행복 기회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럿 옷 입고 있길래 아 녹음할 때 저걸 반드시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탈락했네요 아니 활주로를 어디에 두겠다는 거죠? 아니요 비전 행복 기회요 비행기를 띄우겠다길래 비전 행복 기회 비행기 아 이란 나는 또 저 평촌에 나뭇 깎아가지고 활주로 만들겠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지구당 당협조직이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고 엄청 치열한 싸움이더라고요 그럼요 만안구 부동산 조정 지역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음압변실 설치하겠다 이 정도의 공약입니다 지구당 조직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또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 의정부 갑에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문석균 후보에 조직의 지구당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희상 의장 밑에서 일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띄워주겠습니까 평상시에 문석균 후보를 계속 후보님이 가셔야죠 라는 말을 들으면 본인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정의당 후보입니다 정의당 이종태 남자 64세 권신대학교 석자 교수 천안생 안양중 경기고 서울대 교육학 박사 경력은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재산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아반떼만 두 대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더블 아반떼 의원입니다 색깔별로 모으는 건 아니겠죠 우리집에 한 대 있는데요 색깔이 겹칠 거예요 은색 2008년식 정가는 한 건 87년에 소유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2002년에 안양시장 선거에 갔다가 낙선한 바 있었고요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져서인지 수도권에 와서인지 지역 공약이 아주 세세해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4대 랜드마크 등 많은데 안양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공약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짓겠답니다 안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요 안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고 그냥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 얘기 지난 지선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냥 정리당 중앙공약입니다 성남이나 남부터미널 간다는 건데 동안입니다 21대 국회 국회의장 영순이 후보로 불리던 안양동안 육선의 이석현 의원이 경선을 통해 날아갑니다 민주당은 2변의 연속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육선 의원이 경선을 하는 것도 새롭고 지는 건 더 새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49세 남자 해남생 해남동초 해남중 광주 서간고 서울대 정치학과 사시 44회 민주화운동 전과 한 건 구공학번으로 입학하자마자 구속을 당해서 종친의 장학금 타러 형이 대신 갔다고 합니다 민변유닛 박원순계 19대 총선 슬로건은 무려 안양의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여러 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 지역구 이재정 후보 말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고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08년 촛불집회에 기소된 시민들을 변호한 변호사 중 당시 집회 참가자 수임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과정 최고 2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여기지요 이석현 의원만 이긴 게 아니라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까지 현역 2명을 권리당원 투표에서 잡았기 때문이지요 뉴스타파의 히트작 중 하나인 검찰의 수사에 참여하면서 검사들의 각종 비리를 알게 된 제보자 X 사건 보도가 있었죠 올해까지 이 제보자 X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임호영 63세 남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북 김천생 김천중앙초 김천중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석사 여기 등록금 되게 비싼 대학교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육군 중2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50억 8395만원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였고요 사법연수원 교수였습니다 79년 2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판사로 재직을 했고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고향 김천에 출마하였으나 24.7%를 얻으면 낙선했죠 한나라당에 18, 19대에 입당을 해서 공천을 신청 그러나 공천 낙선 공천 자체가 당선이니까요 김천에서 20%대를 득표했다는 건 100% 공천불복무소속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10%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추적 가능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고향에서 정착의가 얼마나 알랐는지 얼마나 깨달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짬밥순인가를 깨달았다 하면서 안양시 만안구로 주로 활동처를 옮깁니다 드디어 출마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통합당 당으로는 처음 출마해보는 거예요 허브차 공약입니다 알았어요 정의당 후보죠 정의당 이성재 남자 52세 공인 노무사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현 법무법인 시민 소속의 노무사입니다 정의당 안양시 동안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3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공직선거는 첫 출마하고 자료가 많이 없고 정의당 중앙공약 중심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동안을 여긴 후보가 많아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동안 갑과 달리 이곳의 5선 의원은 공천이 어쩌고 경선이 어쩌고 뉴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올라왔습니다 도전자도 현역 의원 곱하기 2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45세 여자 대구생 성화여고 경북대법대 사시 45기 옆지역구 민병덕후보와 비슷합니다 민변유닛 장자연씨 사망관련 기업 및 언론인에 대한 성상납사건 희망버스 강경진압사건 노회찬 의원 삼성 엑스파일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나는 꼼수다 박근혜 오촌살인사건 및 주진우 시사인 기자 사자명예훼손사건 등을 맡았던 2010년대 민변의 스타 지난 총선 민주당 지역안배로 비례 5번을 받아 초선 20대 의정성적 본회의 88.46% 법사의 55.56% 여러 특이들은 100% 좋지 않습니다 81개의 대표벌이법안 가운데 가결 3건 순환구호 업무종사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민간인이어도 치관을 치료해줄 수 있도록 하는 수상해소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전반기 안행위 당시부터 꾸준히 노력해오던 안정관련된 법들이 있고요 20대 이재정 의원실의 브랜드는 역시 소방청 법안 소방청 설치와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전환일 것입니다 이 하나의 업적으로 총점을 높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방송이 3월 8일 업데이트잖아요 네 바로 일주일 전인 4월 1일부터 실효가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60세 남자 58년 개띠입니다 국회의원이고요 전남 광주생 광주일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 전가로는 업무방해 노동쟁이 조정법 위반 징역 8월에 집유 2년 93년 1월 20일 MBC 파업과 관련한 거죠 전라남도 광주시 일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산은 96억 5,725만원 MBC 기자 출신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기재위의 86.40 본회의 출석률은 91.67% 법안 발의는 77 원안 가결은 1개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얼렐레법이거든요 근데 독립공채상환이란 말이 더 어려워요 이거에 대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라고 하네요 그럼 이것도 법안을 하나 냈어야죠 독립공채상환이라는 마비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 문화재 발굴법 그렇죠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심재철 후보가 아닙니다 그 외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낚시줄로 이렇게 얼굴을 땡겨놓은 다음에 낚시줄을 지웠나 보네 요즘은 저 녹는실 리프팅이라고 얼굴을 얼굴을 보게 되는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리프팅 시술을 하셨던 진짜 누구세요? 네요 누구세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 3명이라서 사진팀 좋은 사람들 썼을 텐데 나머지 2명은 알아볼 수 있거나 본인과 닮았습니다 거의 본인입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MBC 입사했을 때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쓴 듯한 최근에 코로나19 검사도 받았고요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갑자기 심재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근래했습니다 아예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형 하트를 그려보이면서 훈훈한 풍경을 만들고 있는 게 최신 뉴스입니다 헐 왜냐하면 임재훈 의원이 비례고 이번에 공천 못 받았잖아요 네 민생당 쪽에서 제기했던 셀프 제명은 효력이 없다 그 가처분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생당이 된 거지 심정적으로는 이미 미래통합당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다 아는 경력이고 역사겠지만 뭐 이렇게 또 데이터 센트럴 월대 성용영을 보신다 생각하고 1980년 5월 15일이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후보가 이른바 서울역 회군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고 광주가 피로 물들었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5년을 선고됐고요 1983년 복건돼서 1983년 mbc에 입사를 했습니다 1995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고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추가된 논란만 다루자면 추가된 것만 그렇죠 2018년 심재철 후보의 부인의 인쇄 부인이 인쇄업체를 하는데 이게 문예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차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업체에서 국회 예산을 갖다 쓴 것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본인의 재산에도 그 안에 문예당과 관련된 것들이 보입니다 5년간 물어 13건 9천만 원대의 인쇄 용역을 몰아준 것이 걸렸습니다 심재철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상적인 거래였다 배우자 업체에 맡겨 오히려 세금 절감했다 라면서 다른 데 가면 더 비싼데 싸게 했다 이러면서 해명했습니다 남편 꺼라서 9천만 원에 해줬다 이건가?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아느냐 42혼이다 우리는 확실하다 남보다 못하다 2019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자신도 수령을 해왔던 것이죠 나를 공개하겠다 아니면 나를 공개해달라 386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유공자라니 그리고 자기는 신청됐는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거기 관계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선 정진석 등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반대 입장을 근래에 밝혔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헌피로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 그럼 언제가 때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개헌 이슈에 문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별히 선거운동은 하지 않아도 다선 국회의원이자 현재 미래통합당 대표선수 현정권 저격수 활동이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있을 리가요 여기까지입니다 민생당 후보입니다 문태환 59세 남자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소개에 따르면 지금은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자영업자들은 최근에 많이 무료하시죠 거리도 둬야 되고 연애 상태를 복잡한 연애로 선택해놨는데요 이거 여러 명과 만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보가 그런 후보는 드문데 폴리감이라니 혹은 그러게 폴리감이잖아 안양 남초 신성중 신성고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미원에서 근무했으며 한자로 미원이라고 쓰셨어요? 네 그 후엔 고려사관 학원이라는 학원도 운영했고 안철수 대성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재산은 21억 정도인데요 페이스북에 4차 산업 대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문구가 신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갓 4차 산업 대비 자연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첨단 문명이 너무 팽팽 발전해서 4차 산업에 오면 취업하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요 집에 들어가자 이런 건가 되게 이해해주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선거는 91년에 안양 시의원 낙선이 유일한 이력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총선 국민의당 예비 후보였다가 무소속이 되고 결국 후보 등록을 포기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옆동네 동안갑 지역구에는요 바른미래당에서 플로우한 백종주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지선 때도 나왔죠 이 사람이 무소속보다는 낫잖아 라고 꼬십니다 아 진짜요? 네 지역위원장이 꼬시는 말이 참 그래서 결국 넘어가서 공천접수 마지막 날에 당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민생당 후보가 되었는가에 대한 변명이 옆동네 백종주 때문에 일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재용 의원이 미래통합당 선거캠프로 가버렸죠 많이 마음이 힘들 겁니다 손학규 안철수 현상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현상보다 원인이며 그래서 제3지대가 필요하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기 세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느낌표와 물결무늬를 활용한 구어책을 써요 아이쿠 혼자 하시네 공보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가 두 편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김춘수의 꽃이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이 쓴 시도 아니에요? 본인이 썼던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왠지 그거는 공보 만들 때 고민 중에 하나죠 16을 골랐는데 내용이 14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페이지 못 줄여요? 못 줄여요! 정식 공보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씩 줄일 수 있거든요 교도소 이전 등의 지역 공약은 공보에서 의외로 큰 비중이 없고요 제3지대 확보가 공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혁구의 세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은 세 번째는 아니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국회의원 세 명째입니다 추해선 여자 49세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전남 완도생 완도초 완도여중 호남삼묘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뒤에 공장에 취업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KBS 노조 간사 속초의 지역언론사 기자 그리고 언론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재산은 2억이 조금 넘고요 의정활동 중에는 케이블업체의 노동착취 안전문제 그리고 중복할당 문제 등을 끈질기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선 티브로도 팀장이 추해선 의원에게 욕하는 녹취록을 국정감사장에서 사장 눈앞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대표 발의법안은 54개, 계류가 87%, 대한반영폐기가 11%, 폐기가 1.85%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수어,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고 국회 방청에도 점자 안내서 수어, 통역 등의 권리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고요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대피 요령을 규정하고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모두 계류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정무위 91%, 본회의 출석률 90.38%입니다 다양한 지역 공약이 있고요 특히 안양교도소 부지에 애플 R&D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앱둥이 관광공약 가보긴 허겄당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2주에 32세 여자, 영어강사, 외인지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회계를 전공한 이학사, 현재 자유통일 청년정치연합의 공동대표인데요 이 단체의 정보는 별로 없지만 2015년에 역사격과서 국정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한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나름 일관성들이 있어요 전과도 없고 출마 경력도 없고 후보의 정보도 없습니다 공약은커녕 선거운동 사진도 거의 없는데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선거운동과 선거준비 모습을 편집해서 음악을 깐 것이고 그나마도 3개뿐입니다 극우 후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유튜브는 있군요 채널명이 이주의 국자입니다 이주해서 애국이 됐나? 애국자가 된 아니면 본인의 국자라거나 네, 아니면 본인의 국자가 아주 사랑스럽다거나 이상입니다 혹은 애국자였는데 지금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주의 국자 오랜 세월 엎치락뒤치락하던 원미구 지금의 부천갑을은 2010년대 이후 민주당사로 재편됐지요 우승자 두 명이 모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57세 남자 장흥생 장흥남초 장흥중 부산기공 성대사회학과 5.18 진상규명 전두환 퇴진운동 등의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형으로 인한 소진면제 장남 공익근무 해제 차남 방위산업체 복무 완료 한노총 유닛 전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지난 8년에 출석부 19대 본회의 92% 상임위 96.6% 20대는 본회의 97.44% 기획재정이 89.29% 남북경협특위 100% 자기 이름 들어간 것만 100% 꾸준히 중상 무슨 소린가 했네 왜냐하면 의원 볼 때도 너무 놀리고 싶었거든요 유치해서 포기했죠 20대 67개의 대표발의법안 가운데 가결권은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결회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한을 늘려주는 간단한 법 대한반영폐기법안 가운데서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 미실현 이익분에 비과세 및 분할라포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이러면 이제 중견기업이나 한참 크고 있는 기업이 큰 회사의 인력을 스카우팅할 때 조금 아주 조금 나아집니다 개인직구할 때 걸리는 게 150달러 아니면 200달러 과세가 있죠 그 과세선에 대해서 구매대행업체도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해서 구매대행업체가 저가신고를 해주거나 분산반입을 대신해주는 편법을 막는 관세법 개정안 이거 이후부터는 구매대행업체들이 뭘 해도 200달러 넘으면 안 된다고 그냥 알아서 고지하게 변했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늘려서 공익사업에 땅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출산유가 등의 경력단절이 된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 수혜업체를 동일기업 복직에서 모든 형태업체로의 복직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사회 여러가지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주로 세금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음재 65세 여자 4월 15일이 생일이네요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약대초 개긴장 생일인데 아침에 미역국 먹어?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공항상업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네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교육과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행방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육군 이병 복무 만료 재산은 28억 3,179만원이고요 제7대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었고요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경기지회장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다 아는군요 어떤 사명 갖고 있는지 알겠죠 블로그에는 다른 후보들처럼 코로나19 캠페인이 가득하고요 모든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의 마스크 방역용품을 항상 비축하고 교실마다 공기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기 살균기가 있어요? 그리고 청정기 보급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 지원 확대 공약을 하면서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치킨집이 문을 닫은 곳이 부천이라고 알려주는데 감사합니다 끝 다음번 연구 주제 생겼네요 UV 공기 살균기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이렇게 UV를 계속 쐬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알고 있는데 이제 이제부터 보급하겠다 어린이집 같은 곳에 그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 나중에 얘기해드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정의당 후보 보시죠 김선자 여자 48세 정당인이지만 실제의 직업은 교원 위주 수학의 달인 지사장인 듯합니다 학습지인 것 같아요 제주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전 정의당 경기도당 예산결산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정의당 당대표의 교육특보입니다 재산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선에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두 번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정식 후보 등록 직전에 출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 공약이나 후보에 특별한 공약 등이 없습니다 이크 정의당 후보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 부천 을이 중동상동 신중동의 원미 을입니다 챔피언이 4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66세 남자, 창원생, 회원초, 마산중, 마산고 고대사학과, 본인 1병 복무 만료, 장남 2병 소집 폐재, 차남 공군 병장 만기, 도봉 의뢰소 재선, 원미 의뢰소 재선, 공직선거 4전 4승의 국회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2건 200, 150 출판물에 인한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이 건은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건입니다 15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 병풍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낸 인물도 설훈 후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회창 대선 캠프를 저격하던 그때가 리즈였습니다 그때가 서른 즈음이었네요 네 지금 예순도 또 하루 멀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서른 즈음 머물러 있는 황갑인 줄 알았네요 비교적 옛날인 15, 16대의 서울도봉을 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사안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됩니다 19대에 돌아와 선택한 곳이 부천 원미 을 대학대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에 연루되어 상당한 강도의 고문을 받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김대중의 사람이 되어 정치에 뛰어든 이른바 동교동계의 막내 20대 성적 본회의 92.95% 남북경영특위 100% 환로 위치 17.78% 중 154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 22건 걱정이 되어 들여다보니 독특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 건설이 필요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없는 등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비한 조항을 보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중략 이렇게 선박관리산업법, 수산종자육성법, 연근해어법, 크루즈산업법 등등을 고쳤습니다 상당수의 법이 해양수산부 장관 일시키기법입니다 장관은 되게 싫겠다 같은 방식으로 외식산업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을 교육극재화특구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법에서는 문체부 장관을 자격기본법에서는 정부에게 일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사례네요 진정한 의미의 행정부 견제인데요? 바빠서 딴 생각 못하게? 계속 빈칸 몇 개를 비워놓고 부처와 장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충 그냥 단어 바꾸기가 아니고 일시키기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없다고도 못하잖아요 잠시 후에 몇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국감에 나와서 반드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더 생겨요 장관들로 하여금 설훈 후보의 지난 4년의 입법은 해당 부처의 조사와 보고 규정을 만들어준 4년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긴 하며 조금 찜찜합니다 자 진달래색 배경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서영석, 62세 남자, 교육사업가, 경기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수, 본인 육군 1병, 의병 전역,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육군 2병, 복무 만료 재산은 85억 2,080만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고요 현재는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입니다 한국청소년미래연맹에서 어떤 조직인가 봤더니 일단 개최한 포럼이 변이제 미디어워치 대표를 초빙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변이제게 아니야?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청소년단체의 특징이 청소년 당사자 임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할아버지급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사진도 지내만 찍잖아요 이제 선거권도 있는 정치적 주체인데 말이죠 피선거권만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수선해서 만 18세 유권자들의 첫 정치투표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후보가 이 존재를 그냥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교육사학가라고 했으니까 교육관련 공약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관련대학 유치입니다 영상관련대학 유치 공주에서 영상대를 뺏어오는 그런 건가? 자기도 영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영상관련대라고 퉁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있던 대학도 없어지는 세상인데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재산의 절반은 고향 덕양에 있는 50억짜리 빌딩이군요 부천의뢰 정의당 후보입니다 이미숙 여자 52세 정당인 수원 간호전문대학교 간호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보건의료노조 부천 성모병원의 지부장이었고요 요 몇 년 사이 큰 이슈가 되었던 간호사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후보입니다 간호사 윤이시군요 네 현재는 정의당 경기도당 부천시 원미 지역위원장입니다 재산은 1억 8천이 조금 넘고요 2008년에 노동운동 관련 정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공약은 노동조합 가입률 20%를 위한 노동조합 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보건의료인력 확대입니다 민중당에도 후보가 있습니다 이종남 남자 42세 노동자 경원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가천대지요 현재 민중당의 부천시위원회 노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원회 차별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재산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정가는 98년 국보법 위반 찬양고모와 그 외의 집시법, 폭처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5건이고요 특히 2004년에는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대를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엔 수형으로 인한 면제입니다 아 90년대 말에도 2000년대에도 수형으로 인한 병원면제가 나오는군요 그러게요 3월 10일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신원 불상의 남성 2명에게 북에서 왔냐, 공산당이냐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북에서 왔으면 리정혁 동무는 어쩌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절대 종북은 아닌데 이 종남 후보니까요 이걸 놓치다니 바보냐? 심지어 남이 남쪽남이야 남쪽남이잖아 이걸 놓치다니 수치스럽다 강남가배 주민 여러분 태국민 후보 해코지하지 마세요 부천병입니다 부천소사 부천병입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천은 2010년대가 다 민주당입니다 소사구에서도 삼성의 챔피언이 다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65세 여자 공주생 공주사대부고 2대 약대 장남 병장만기 18대 비례 19대 20대 소사구로 모두 당선 뭔가 쉽다는 듯이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는 김문수의 지역구였습니다 본인이 당선될 때 16년 만에 탈환이었습니다 김문수로부터요 8년간의 출석률 19대 본회의 96.6% 국토교통이 98.3% 20대 본회의 100% 보건복지위 95.12% 늘 괜찮습니다 20대 146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 16건 학교 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나 커피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관리법 개정안 이게 이제 매점에서 인기 있으면 몬스터에너지 같은 걸 팔고 그러는 모양의 하식스 같은 거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말기 환자에서 수개월 이내에 임종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로 확대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개정안 이것은 이제 해외의 트렌드를 좀 따르는 거죠 시체 조직 연구 목적 제공 내역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삶과 죽음에 관한 법들이 조금 통과됐고요 19대에 이어 이번에도 얼렐레 법을 넣어 숫자를 채웠습니다 인간 삶의 시작과 끝은 는 얼렐레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 통합당 차 명진 60세 남자 예 환갑입니다 서울생 서울 용문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했고요 축하합니다 본인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장남 육군 입영 복무 만료 건축법 위반으로 93년에 2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재산 6억 2,464만 원 전 17,18대 국회의원이었죠 민중당 지금의 민중당이 아닌 1990년의 민중당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경남에 출마한 장기표 그리고 김문수 이재호 이부영 이렇게 4인방이 있었고 제각각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교체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징보전당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문수 이재호와 함께 탈당해서 신한국당으로 간 인사입니다 2010년 7월 23일에 최저생계비 체험으로 유명하죠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사진과 함께 올려서 황제 차명진으로 해서 이름을 미트볼 후보군요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 더 염장을 질렀죠 국정감사 때 구렁이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또 한 번 난리를 폈고요 그런데 그 구렁이가 무려 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구렁이 울상해 그러니까요 지난 1월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한 막말과 모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쳐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원권이 3개월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천이 확전된 지난 3월 1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막말 딱지를 붙이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 지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들어야 되는 말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 제야운동권의 수뇌부는 정말 독하고 되게 피부가 두꺼워요 즉 고통을 잘 견뎌할 수 있는 일이라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향하면 그렇게 인류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차별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달까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천이 된 것도 신기하네요 방역활동에는 자신의 이름을 보이지 않게 한다면서 살짝 이걸 역으로 홍보하는 것 외엔 선거다운 전략은 없습니다 이름은 안 보였지만 언론에는 냈다 방역활동에 내 이름을 가리겠다고 언론에 내주십사 우비를 하나 입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의당 후보입니다 신현자 여자 48세 정당인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정의당 부천시 소사고위원회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부천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하겠죠 부천에서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2239만 3천원 전세자금대출과 가계자금대출이 있네요 그러네요 국회의원 시의원에 한 번씩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요 공약은 교통약자를 위한 도심 인도정비 그리고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입니다 유튜브 채널 100번째 구독자에게 에코백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네요 받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천정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정 재선의 부천시장이자 부천 5선 국회의원 부천킹 원혜영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은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됐습니다 총리직을 노렸다는 설이 있으니 만화가 아직 남아있는거죠 즉 은퇴 안한다는 소리죠 내후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정구에는 초선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55세 남자 방금 들으셨듯 부천을 통합당에도 서영석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헷갈립니다 광양생 버스 타고 가던 부천시민들은 어? 그새 당적을 갈아탔나? 그리고 다른 버스 보면 어? 또 갈아탔네 빠르기도 해라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군 인천의 민경욱은 반나절만에 공천이 왔다갔다 한다더니 자 아닙니다 여기 서영석은 민주당 서영석입니다 광양생 성대 약대 본인 5급 전시근로역 장남 병장만기 전 부천시 약사회장 구생약국의 대표 약사 지방정치인 유닛 95년부터 고강동의 3선 부천시 의원 6회 지선에 들어왔던 초선의 경기도 의원 경선 3사람이었는데 상대는 국회의원 비리의 정은혜 부천시장 김만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잡고 올라오는 지방의회 의원들 여럿 보네요 참고로 정은혜 의원은 탈락 후에 재명원을 내고 스스로 더불어시민당으로 갔습니다 바깥세상이 시끄러우니 당연하다는 듯 당명을 말하는데 우리 방송에선 처음 나오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입니다 이 지역에서 도의원 이렇게 소개하면 안된다며 이제 왜? 선거 시작했으니까 민주당의 땡땡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된대 그냥 독립된 정당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저는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비례위성 정당이라 불립니다 이 지역에서 도의원을 했으면 당연히 원혜영의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비후보 홍보물에는 원혜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죠 전과 폭처법 신형은 민주화운동 전과 2이고 04년 식품위생법 위반 100 09년 업무상 횡령 200 15년에는 가자 이제는 국회의원이다 음주운전 100 고강동에 400제곱미터 넓이의 전이 있습니다 밭 실제로 이렇게 파전 같은 게 400제곱미터는 아니고요 밭이죠 밭 그건 시티즌 사이즈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럼 식품위생법 위반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려면 옆에 김포공항 안에 그만한 화덕이 있어야 돼요 아 괴산군민 감아서 빌려오면 되죠 아 괴산군민 오븐 뭐 이런 거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차백제곱미터 넓이의 전이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지대예요 지금은 다만 지도를 보면 시내와 김포공항 사이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코앞이거나 가능한 땅입니다 할 게 없어서 땅 소개해드렸습니다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안병도 61세 남자 서울생 마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박사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은 이병 복무 만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공공년에 200만 원 알다 많이 먹었어요 재산은 8억 7,162만 원인데요 전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였다라고 자기의 경력을 깜짝 놀랬네요 저는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ARS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이해창에게 이해창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해창에게 등용되어서 어르신 이해창에 등용되어서 입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채 버금가는 태나무채 블로그를 봤습니다 태나무채 블로그는 옛날 광고에서 많이 쓰였던 간판 같은 데서 많이 쓰였던 폰트인데 차라리 부천이니까 복숭아채를 썼으면 그렇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태나무채 정말 낯섭니다 ARS 개발자 맞는지 잠시 의심을 했고요 ARS 때까지는 신식이었나 보죠 동성애 허용법 폐지 동성결혼 허용이만 허용이지 동성애를 허용하고 말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요 공약입니다 안병도 후보의 성애는 누가 허용했느냐 궁금하다 전염병 발생 국민 입국금지법이 공약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입국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버리자법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밀다가 망한 거죠 이게 국민을 버리자라는 주장이라는 게 들통난 이후에 그다음부터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바깥세상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게 2월부터 어떻게 됐냐면 보수 언론이 얘기하면 다다음주에 틀리고 다다음주에 틀리고 다다음주에 틀리는 방식으로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레이티스트 버전은 소득 수준의 계층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보수의 아젠다는 진행되고 있죠 아직도 한 주 선거 기간이 남았으니까 또 무슨 갈등을 일으키려고 할지는 몰라요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언론 기사들 읽다 보면 계속 오면서 틀려왔잖아요 틀려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주장하는 게 A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번 틀렸지만 지금은 A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A를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일 제가 지금 9년 차잖아요 해보니까 그냥 내 말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다 만들다 보면 진짜 피부 엄청 두꺼워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직업이에요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라고 서두를 시작하면 일단 믿지 않게 돼요 자기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 줄 읽는 사람이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덕질이 있는 직업을 가져라 왜?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얘기 한번 해봤어요 틀릴 가능성 있는 이런 얘기 말고 왜죠? 정의당 후보 보시죠 구자호 45세 남자 정당인 성공의 대학교 대학원 수료했습니다 국제문화연구학과의 박사가 정이네요 현재 정의당 경기도당 부천시 오정지역위원입니다 그리고 전 노회찬 국회의원 정책특보였고 전 월간 노동세상의 기자이기도 했네요 재산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금만 떨렁 적어냈네요 병역은 한양정밀에서 일을 하다가 5급으로 의병 편입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틀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의병이 병에 의한 거고요 의가사가 집안사정에 의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자호 후보는 병역을 대신하던 업체에서 다쳤을 가능성도 왜냐하면 이게 어둡고 슬픈 얘기입니다만 집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병역을 업체에서 했으면 무사히 무탈이 잘 나오는데 집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시의원, 국회의원 한 번씩 낙선한 바 있고요 공약은 거의 지역공약과 중앙공약입니다 중앙공약만 좀 찾아보면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기본소득법 또한 공무원,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에 안양과 부천을 보았습니다 지금 은구 많은 곳을 돌았더니 이렇게 오래 했는데 도시 네 곳 찍었죠? 이게 경기도죠? 갑을병정 문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성관이 옆에 스콜을 봐 있잖아요 한 픽셀도 안 내려갔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3시간쯤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시 다섯 개를 돌았네요? 심지어 저는 거의 없는데 원래 이 정도 시간이면 경남이나 경북은 끝났는데 끝났죠 그죠? 네, 좋아요 싫어요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최고의 산 총선의 K2 성기도입니다 광명갑 3선 공직 출마 7전 전승에 빛나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관련 염동열 의원과의 관계를 의심받은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전략 공천이 들어오자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보통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민주당 후보 임오경 48세 여자 정읍생 동신초 정읍여중 정읍여고 한체대 학석박 체육인 유닛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수생활을 시작했고 고교 2학년이던 88년 국대 로스터에 합류한 핸드볼 선수 포지션은 센터백 아 그 임오경 선수였구나 국대기록 의정기록 아닙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00%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출전 100%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보통 국의 종목 토너먼트에서 금메달이라는 건 승률 100%라는 뜻입니다 의뢰 95년 세계선수권 우승 및 MVP 96년 국제 핸드볼 연맹 MVP 병역이 있었때도 몇 번 치른 수준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결혼과 출산 후 다시 국대 복귀 노장들이 돌아와 은메달을 떴던 땄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이야기를 담은 2008년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주연 김정은씨 역의 해경의 모델이기도 한 한국 핸드볼사의 얼굴 93년부터 일본으로 스카웃되어 히로시마 메이플레즈로 가서 잠시 뛰다가 코치가 되었는데 보다가 화가 났는지 다시 선수경 감독으로 플레이하며 향후 10여 년간 8번 정규 시즌 우승을 시킵니다 코치를 시킨 사람이 눈이 없었네 그 사람이 제일 잘못했죠 오죽하면 답답해서 뛰쳐나갔겠어요 가장 놀라운 건 타국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며 낸 기록이라는 겁니다 뭔 치킨이죠 여러모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당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시 거주자 중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성화를 봉송해야 한다는데 그게 자기밖에 없어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유일한 외국인 성화봉송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재계약하면 집과 차를 주겠다고 약속한 원구단을 뿌리치며 15년간의 히로시마 선수 감독 생활을 접고 08현 창단한 서울시청팀 감독으로 갑니다 한국 국위종목 성인리그팀 최초의 여성 감독의 기록입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영입 인사 15번 민주당 영입 이야기보다 강영욱 훈련사와 마찬가지로 한국당 영입콜을 지속적으로 뺀지 넣은 것이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문광부와 체육인재 육성재단에서 주최하는 여성 스포츠 리더 양성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리더십 및 비디오 관리기법 강의 같더라고요 이모경 후보는 이 코스에서 업계의 레전드들 농구의 박찬숙, 양궁의 이은경, 유도의 정성숙, 빙상의 김소희 등을 만나 서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름들 중 상당수를 앞으로 정가해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모경 후보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박찬숙 전 코치가 있죠 이모경 선수는 저 국민학생 때 대표선수였는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선수였어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덜어있죠 머리가 샜는데 계속 주전하고 있는 저 언니 계속 나오네요 뭐지? 시간이 안 가고 있나?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양주상 44세 남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와 유시민 팬클럽 같고 이거 나도 조사하다가 보고 보고 노렸었는데 놓쳤다 이런 데서 터지더라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졸업 공학박사입니다 재산은 6,400만 원 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미래를 향한 전진 4.0 최고위원 최고위원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 미래혁신청년위원회 의장 작은정부운동연합 공동대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범국제운동본부 운영위원 경력이 삶의 궤적이나 생각을 알려줍니다 우리공화당 가도 되시는 후본데 성균관대학교가 비교적 일찍 다른 대학교들보다 비권 소위 말해 반민주주의파 반노동운동파가 빠르게 총학생회에 들어온 곳이었어요 그것의 1세대쯤 되는 인물입니다 교통공학 박사 출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 눈으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못감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도의 공약입니다 끝 민생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생당 양순필 49세 남자 시흥군 서면 출생 광덕쪽 광남중 광명고 한양대 정의과 졸업 육군이병 소집 해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작가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봉쇄도 했고요 저서도 있는데 출판기념회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당 대변인 박원순 캠프 이재정 교육감 캠프 등을 거쳐서 국민의당이 되어서 거기서도 대변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가 민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참여당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민생당이네요 네 재산은 6억 5천 정도인데 저서 직접재산권은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예전에 근무했던 내일신문의 주식을 아직 갖고 있네요 국민의당 시절에는 국민의당 목수의 네이버 편집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적 있지만 실제 위촉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은 3 플러스 3 공약 앞에 3은 구상이고요 뒤에 3은 방향성인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직은 미흡합니다 당선되면 광명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양순필 입법정책준비팀을 구성해서 세부 추진과제와 실행기획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즉 지금 낮은 것은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다 숙제 속도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무소석 후보들이 사연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무소석 김경표 58세 남자 신한대학교 튀김 교수 전남생인데 고등학교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공인고 목포대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조직부 차장으로 전개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혀왔는데요 그 전엔 뭘 했으며 그리고 그 전 90년대 내내 광명 시위원에 출마할 때는 왜 무소석이었을까요 광명 시위원 무소석으로 재선 젊은 시위원이었습니다 이후 도의원 시위원 두 번 낙선한 후에 2010년에 경기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직선거 경력은 3승 3패 50% 당적은 새 천년이 된 후 당적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평민당 조직부 차장이었는데 계속 무소석이었어요 전 경기 콘진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광명 엄마 학교라는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본인 육군 1병 소집 폐제 장남은 3급 현역병 2병 대상입니다 차남은 질병으로 5급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뚝 떨어져 남의 삶을 가로채는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해천 대표도 무소석으로 당선돼 복당했다 나도 복당하겠다 고 했습니다 공약은 아무래도 콘진원 이사장이었다 보니까 평생교육 1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유니콘이 실존한다는 것도 놀랬는데 1대 강국과 2대 강국이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유니콘 진원 농장이 있나봐요 마음을 추스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업을 선정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집중 육석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추탄업인데 양유장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원래 있던 말이었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옐로우 모바일,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무신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유니콘 기업 개수로 세계에서 5위이더라고요 가만 둬도 3위는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당선되거나 말거나 이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아요 두 번째 무소석 후보입니다 무소석 권태진 58세 남자 자영업 고려대 정책학 석사 전 경기도 의원이었고요 전 광명시 의원이었습니다 재산은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프 랭글러 부럽네요 공산현식 코란도를 물려받은 장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자식에게 부모의 차란 부모에게 공천권과 같아요 그렇죠 은제비나 저거 네 이러면서 공산현식 코란도면 16년된 코란도를 끌고 다니는 건데 아이고 놀림 나갑니다 요즘 문재산에서는 아니 근데 아빠가 랭글러를 끌잖아요 사실은 보통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 세대에는 그렇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병역은 본인 장남 찬항 육군병장 만기고요 후보는 대구경찰청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선거 출마는 2002년부터 했습니다 무소석으로 광명 시의원에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후 당적을 옮긴 흔적이 없이 시의원 시의원 재선 도의원 한 번 당선이 됐습니다 대선 나온 줄 6전 3승 3패 역시 이곳은 퓨처메이커 퓨처메이커가 나온 지역으로 통합당에서 반발하여 나온 무소석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그 3명 중 단일화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그 지금 민주당 통합당이 지금 공희 중앙에서 전략공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각각의 한 명씩에 삐져나온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통합당은 3명 삐져나와서 하나가 단일화한 거군요 3명이 우리끼리 경선을 하겠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퓨처메이커가 꽂힌 거죠 그래서 3명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호남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호남은 호남 미래통합당에서 그리하여 익숙치 않은 미래가 다가온 거죠 그렇죠 공천은 주방에서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3명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퓨처메이커는 지역에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현재는 퓨처메이커가 떨어진 지역은 지역 언론들이 같이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웃으냐? 왜냐하면 지역위원장들한테 길들여진 언론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화를 내고 있는 지역 언론들에게서도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화를 먼저 내야 되니까 화가 가라앉아야 공약이 생각이 나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렇죠 근데 미래가 먼저 오다니 광명을 재선해 그때는 민주당이었다가 지난 4년간 정치 성향 변화로는 지구를 반박히던 이현주 의원 갈 수 있는 한 광명에서 가장 멀리 갔습니다 일단 서귀포는 자기가 안 태어나서 못 가고요 양기대 57세 남자 군산생 전주고 서울대 지리교육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동아일보 기자 출신 열린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해 2010년 처음 당선된 재선의 전 광명시장 지난 지선은 경기도지사의 도전해 도덕성 우위를 주장하며 뛰었지만 결과는 you know who 시장시절 전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을 시행했다는데 말한 건 성남시의회가 먼저지만 용인과 광명이 최초 시행을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대단한 걸 전달 드릴 거 없습니다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김용태 29세 남자 정당인 잠신중 잠신고 광운대 공과대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그린스쿨 대학원 에너지 환경정책학 석사 육군중위 만기 제사는 무려 20억 5천9백만원 새로운 보수당 당대표였습니다 옆동네 뉴라이트인데 여기는 세보수당이네요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공보사진은 대학교 졸업사진을 갖다 쓴 것 같고요 당으로부터 젊음과 패기를 무기삼아 부패한 586세대의 정치 바이러스를 청산하라는 특명을 받고 출마했다고 하는데요 회초리나 경종은 안 주다 는가요? 이것도 들고 가거라 이번 젊은 후보들 캐치프레이즈는 물론 무조건 젊은 하나 내세우죠 그 젊음을 어떻게 써먹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명을의 광명을 이라는 이런 너무 빤한 빵공포스터 같은 표호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지요 286 같은 구호예요 그러니까요 손조에게 주려고 네이클로버를 찾고 계신 할머니 옆에서 30분 정도 네이클로버를 찾으면서 그 사진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치가 뭐 별것 있나요? 낮은 곳에서 같은 곳을 보고 느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종교인의 자세이고요 정치는 낮은 곳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꼰대 같긴 한데 슬로건만 있을 뿐 정책도 하다못해 지역공약도 없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소서 김기윤 40세 남자 4시 50일에 변호사입니다 충청 보은생 청석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서울대 법학 석사 현재는 기아자동차 소아리공장 충청향호연합회 고문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거를 거친 뒤에 고문 변호사예요 기아차 고문 변호사는 굳이 기아차 안 타도 되나 봅니다 포드 쿠가를 갖고 있습니다 포드 오너처럼 나왔네요 네 심심한 뜻이에요 저희가 쿠가 특이하잖아요 네 쿠가 정식 수입 되긴 됐어요 네 여튼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 2006년 12월경 우리 모두가 촛불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아 네 역주행 쿠가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있었는데 안 간 건 1번이 경제 때문에 2번은 동성결혼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퓨처 메이커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미래가 영 내 뜻 같지 않아요 탈당 무소속 출마 김용태 후보는 바른미래당 공탈하고 무소속 출마한 뒤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온 사람이라며 지금 퓨처 메이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퓨처 메이커인 김용태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공탈을 한 다음에 무소속 출마도 했었고 그 다음에 새 보수당으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는 행태는 청년이 아니고 달코달은 정치인의 행태다 철세다 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펀치라인인데 그러면서 자신도 80년생으로 이른바 퓨처 메이커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40살이네요 네 나를 넣어줄 수도 있지 않았냐 네 나도 퓨처 메이커다 네 이루와 퓨처 노축사인 포스터에는 붉은 티문체로 크게 압도적 비교 우위 예비후보 시절 내건 현수막은 사장님, 원장님, 대표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사장님, 원장님, 대표님이 아닌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참 그 이 당에 어울리게 잘할 수 있는 후보였는데 네 왜 내보내셨습니까 퓨처 메이커인데 생각보다 삐져나오는 후보들이 많네요 경기도도 공약은 구청장급으로 아주 세세한 지역 공약입니다 네 평택과 동두천과 연천을 돌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갑 잠깐 코너 원유철사 원유와 철감산업사 너무 중요해 재료공학이 역사인가요? 행동하는 자 유시민 평택 갑의 2010년대는 민정당류의 원유철이었습니다 91년 지선 무소속 도의원이었던 원유철 의원은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탈락 후 불복 출마 당선 뒤에 신한국당에 복당했지만 이듬해 사상 최고의 경선 불복 사태 즉 2인제 탈당 대선 출마 시 그를 따라 나와 국민신당에 합류 대선 이후 국민신당이 흡수통합되자 새정치국민회의로 들어가서 민주당으로 재선합니다 02년 대선 민주당 내에 노무현 흔들기 세력인 후단협에 참가하며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후단협이 원하던 대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노무현이 승리를 해버리자 그대로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이회창 지지를 선언합니다 요즘의 원유철만 아는 사람은 그가 평생 민정당 유당인 줄 알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친박에서 친황으로 부분개조된 그는 이번 총선 불출마 후 한선교회 난이 진압당한 뒤 새로운 미래한국당의 현령으로 발령되어 사라졌습니다 무슨 그런 수능 읽기 자료 같아요 주척하면서 막 다음 중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걸 계속 설명드립니다 다음 중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사람은 그럼 이제 원유철이 거쳐가지 않은 정당은 고3들은 짜증내죠 무슨 민주당이야 안 쳤다가 오답률 그쪽에 다 몰리고 낙선운동 펼치고 완전 쉽네 넘어갔다가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55세 남자 송신초 효명 중 효명 종고 고대 경제학과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1.5방위 장남 이병 대상 행시 35회 고위공직자 유닛 공정거래 위하 재경원에 있었고 97년 이후 외교부로 가서 주 루마니아 대사관 주 파키스탄 대사관 등에 있었으며 이스탄불 총영사 등 재산은 12억 대부분이 과천에 있는 아파트 숨겨 놓치들 않았다면 다행히 이번 민주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뽑은 티볼리가 베리 뉴 티볼리인지 티볼리 에어인지 티볼리 아머인지 알아보고 싶어 한참 찾다 실패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시간이 많았거든요 원래 이게 후보 21명 봤으면 끝나고 한참 지났어야 했는데 시작 단계잖아요 낮시간이라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영업직원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가 귀찮아서 말았습니다 이렇게 분량을 채우고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공재광 57세 남자 정당인 평택생 광덕초 안중중고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고려대 행석 본인 해군 병장 만기 장차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9억 4,176만원 전 평택시장이었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구급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평택시장까지 지낸 입지 전적 인물입니다 평택 토박이가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궤적이죠 공천 잡음이 심했습니다라고 썼는데 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하다 아직 심하다 지역의 5선 의원인 원유철의 배우자가 이렇게 냈습니다 내일 원유철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공재광 전 시장이 평택 갑으로 공천 받기로 했습니다 라는 확정적 문자를 보내면서 원유철 지지자와 지역 전가가 난리가 난 것이죠 공재광 후보가 본래 평택 의뢰 출마하기로 했던 건데 지역구가 갑으로 결정이 나면서부터 아직까지도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역구가 지금 세민이 한 접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만 평택시장 재임 시절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서 조커가 수행비서였습니다 시민께 죄송하고 끝났고요 고향 출신 면장님을 회계 담당자로 앉혀서 또 한 번 가족과 고향 챙기기 면장?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김학의 동영상 없었다라고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공약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전국의 주한미군 시설 70%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정착,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지구 내 상업용지와 이주택지 공급 등등인데 이 특별법이 한시적인 지원법이어서 일을 더 길게 하겠다 이런 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입니다 차화혈 59세 남자 주유소 대표입니다 평택중앙초 원유와 철을 다루겠군요 평택중앙초, 평택기계공고 조선대 화학공학과 마지막은 아주대 행정학 석사 라이온스클럽도 오랜만이네요 재산은 72억 8천만원 주유소 짱 재산 신고사항을 보다 보면 배우자는 차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역은 육군 소령 전역,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차남은 공군병장 만기 무소속 컬러가 빨간색인 무소속 후보는 통합당에서 탈당한 후보라는 뜻입니다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했고요 2006년에는 평택시장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했는데 이때도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였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요 블로그 헤더에 펜션 사장님 카톡 프로필 같은 사진이 두 개가 붙어있고 펜션 사장님 카톡 프로필은 뭐예요 이 사진이 GIF로 좌우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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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아 그거 좌우로 되게 엉성하게 약간씩 움직이는 거 보면 바로 본능적으로 펜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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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별이 반짝입니다 너무 설명이 자세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텍스트는 죽여줘요 엄청 멋있어요 라고 써있는 걸 보면 이게 힙한 건지 늙은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펜션은 무슨 성인 펜션 이런 컨셉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아 여기 한 바퀴 돌아서 힙하다고 봐야 될지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하늘방 나오고 바다방 나오고 12인실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블로그에 22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내 QR코드라는 다섯 글자와 QR코드 하나만 올라와 있는 패기가 있습니다 진짜 홀린 듯 찍어봤습니다 저런 걸 안 찍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 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화열 후보 얘기는 아닌데요 페이스북에 과자 먹고 있던 꼬뱅이가 따봉하는 짤은 왜 전국 모든 후보 페이스북 댓글에 다 달려있는 건가요? 정치인들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달기 좋아하는 고관여자들이 즉 댓글러들이 그분들의 나이대가 좋아할 만한 짤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꼬맹이를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나는 거죠 의뢰 GIF는 아직 저작권 등록을 많이 하진 않죠 공약은 지선이라고 해도 말씀 안 드릴만한 지역공약들이 있습니다 찬인하다 실제로 있긴 있어요 지선에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평택을로 가겠습니다 원유철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택은 경기도 동부에서 민정당류 정당의 최후 방어선 중 하나였습니다 재선의 통합당 의원이 출마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50세 남자 경희대 법대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이병 대상 노동운동 유닛 BC카드 노조 지부장을 거쳐 주로 금융과 보험업체의 노조들이 가입한 전국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냅니다 08연과 10년에 음주운전 200-250 정도가 셉니다 사무금융연맹은 원래 한노총에 있다가 한국노총을 빠져나와서 민주노총으로 들어가 적극적 노동운동단체로 변모한 특이한 조직입니다 노조 최초의 사회공원재단인 우분투재단을 만들던 당시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분투재단은 소소한 장학금을 주는 일도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작년 가을 서울시와 함께 시작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300억 규모의 특별 보증 우분투 크레딧입니다 민주당 입당 이후에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들어오는 족족 격차만 늘리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자본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은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기업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단위 노조 출신임에도 단위 노조의 극복을 말하는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언론들이 이 사람은 안 된다며 2월에 다양한 사설을 실었는데 이는 전략공천 등 기자들이 만난 적 없고 밥 먹은 적 없는 정치인을 환영하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알러또 되네요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밥 줘! 백부만 사줘! 이런 얘기입니다 의혹 이렇게 쓴다는 건 번역하면 미래통합당 유이동 48세 남자 20대 국회의원이고요 3선 도전 중입니다 평택생이고요 평택 성동처 한광중고 한국외대 퇴국어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태평양 지역 국제관계학 척사 그럼 타이어 할 수 있겠네 육군 병장 만기 전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벌금 100만원 2013년에 있었습니다 재산은 5억 4835만원 상임위 출석률 국회 운영이 94.12% 정무위 91.54% 본회의 출석률은 93.59%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음주운전이 걸리고부터는 전승이에요 아 액댐? 육주운전은 한 번씩 하고 들어와야 되나 봐요 액댐인가 봐 기술적인 의미가 있나? 그런 소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사도 지내잖아요 술거리고 그러니까 새로 차 사면 대표발의 법안이 총 37개밖에 안 되는데 원안가결법 중 하나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공재강 후보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였는데 이를 2025년까지 7년 연정하는 지역법 같은 그런 겁니다 그냥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되는 법이 있는데 20대 재선을 했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다음에 바른전당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 수행단장까지 지낸 진유계입니다 친왕만 살았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게 그런 말이 나오면 좀 잘못된 해석인 게 생각보다 세부수당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패셔니스타급입니다 평택시 공약의 특징이겠죠 군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예우 한미공조에 대한 강조이고요 근래에 미국에 협상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 군무원 무급휴직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면서 초당적으로 한미방위비 분담 협정 잘해라 하면서 응원을 바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잘 됐죠 네 작성자 유이동 방역활동은 손소독제로 문고리를 닦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발산돼서 큰 소용이 없어서 준비를 어쨌든 잘한 선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현 48세 여자 정당인 강남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현 민중당 중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고 평택에서 오랫동안 진보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블로그 헤더에는 유시민, 심상정, 이정희의 캐릭터가 보라색 스카프를 하고 웃고 있습니다 버려진 블로그구나 2012년이 마지막 글이네요 재산은 1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2015년 업무방에는 노동운동 관련 정가겠죠 진보정당에서 지선 광역의원 비례선거에서 3번 낙선했습니다 당직자형 지역에서 선거운동 중이고 공약은 거의 중앙공약입니다 허승영 56세 남자 소상공인 평택생 미국 멋서대 경영학 석사 현 아태환경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민족통일택시협의회 자문위원이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민족통일 평택시협의회 한글자 못 봤구나 아니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이런 에너지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깜놀했는데 평택시 행동하는 자 유시민 사회생활을 성경 입사로 시작한 것 같고 이후 기아자동차 독일 주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현대모비스 독일 주재원이었는데 성경에 입사했다는 거죠? 네 SK 성경에 입사했으면 한기총에 간 거고 SK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아차 독일 주재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독일 주재원이었어요 독일을 잘 아시겠다 네 근데 이 직장이 다 싫었나봐요 왜냐면 차는 쌍용차거든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평택이니까 제사는 10억 2천입니다 육군 중2전역 장남은 국적 상실로 병적이 제적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도의원에 한번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탈 무출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업글인간이 되어서 전과 후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업글인간 후보 본인의 워딩이에요 업글인간이 되겠다 혹시 그 전업 작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업으로 글을 쓰는 인간 조심해야 돼 지금 경계를 유춤한대 정치 자체가 업글이니까 이 전과 후의 차이를 보여주겠대요 과도한 게임은 좋지 않습니다 후보님 그럼요 주한미군 관련 공학 중에서 소파 계정과 지소미화 연장 그리고 주한미군과 연계한 어린이 영어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미군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용은 얼마 힘든데 아니 그리고 영어 교육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뭘 또 미군 근처에다가 그걸 세워요 누가 온다고 있는 영어마을도 망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를 소령부터 배워요 애들기들이 그리고 반려동물 국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될 거예요 무소속 이인숙 59세 여자 직업은 법률연구가 성동초 한강여중 한강여고 숙명여대 고려대 법학과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정말 독특한 직업입니다 법률연구가 경력에 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적었습니다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20대는 경선 탈락의 승복 이번에는 전략공천에 승복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 승복은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은 전국을 돌면서 이거 몇 번 보셨나요? 이인숙 클라스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다행이에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신에 저는 저 아무 노래를 열한 번 봤잖아요 저는 한 세 번 네 번 봤어요 땡땡땡 클라스 저는 자이언트 땡땡을 한 세 번 봤어요 그건 뭐예요? 펭수인가? 네 정책공약과 지역공약을 나눠서 같은 위계로 발표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화면에 큰 글씨만 나오고 안드로이드가 심심하게 그 글씨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클립 많잖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책 영상이라고 합니다 좋네요 전체적인 공약은 전국을 돌면서 사실 후보가 읽은 거 아니야 최대한 흉내내본 그러면 연기 대상이죠 그러면 딕션이 뛰어납니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유소에서 많이 따라해보거든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거 왜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영수증이 다 나올 때까지 반복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재밌어서 가끔 영수증을 안 떼요 더 들으려고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너무 괴기해요 신나 이제 들으면 누가 사람 혀를 이렇게 잡아 뽑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사람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혀가 공약은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던 공약들입니다 변형 카메라 관리 및 처벌도 있고 뇌전증 지원법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평택의 두 지역구를 확인하셨습니다 동두천 연천입니다 평택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주 정도를 제외하면 도, 개 바깥에 걸려있는 경기도 가장자리의 지역구들은 을의 민주당계보다는 민정당계에 더 웃어주는 기록이 일반적입니다 동두천 연천의 지난 승자도 통합당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57세 남자 상패초 동두천 중 동두천구 고대사회학과 행시 40회 고위공직자 유닛 본인 병장 만기 장남은 6월 15일에 육군훈련소에 갑니다 지금부터 잘 놀아두거라 이장우의 훈련소 가는 날 가사를 제가 써놨네요 졸렸나 봐 요즘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때처럼 애절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생활관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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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난 죽고 싶었지만 인생 최고로 그 일 같겠지 아무튼 본인은 보험이 없고 배우자는 보험이 많습니다 주중대사관 참사관 특허청에서는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일을 했고요 사드 문제 갈등 이후 파견 인원이 늘면서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한국문화원장 등으로 일합니다 콘텐츠 중국 진출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Nothing special 통합당 후보보시죠 미래통합당 김성원 46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동두천생이고요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학석박 육군 상병 복무 만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 150만 원이고요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100% 여성가족위의 50% 예결위의 87.72% 정무위의 90.77% 본회의 출석률 92.95% 대표 발의 법안은 111개 수정가결은 0.9가 1개 정도 됐다는 건데요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상임위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의 출석률이네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 잔임 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바꾸겠다는 얼레리꺼레리 우리 잔임 기간이 아니라 얼마 남은 거야? 이거 대세인 기간이 도대체 우리 잔임 방송은 3일 남았는데 우리 업무는 한참 남았어요 2019년 7월 18일 김성원 의원이 음주상태의 비서가 몰던 차량을 타고 가다가 둘 다 걸렸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현행법이 바뀌어가지고 음주운전하는데 옆에서 있으면 죄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비서면 근데 음주상태였던 김성원 의원의 비서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뒤차가 박았거든요 근데 가해 차량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고스토판에서 뒤집었다 했는데 싼다 라고 그래서 이 김성원 의원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운전한 비서가 무려 0.082%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김성원 의원은 음주 방주 혐의가 있었지만 이 블랙박스가 손상되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블랙박스가 손상됐다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박을 때 운전석에서 블랙박스의 주먹을 이렇게 비행하는 슈퍼맨처럼 의악하면서 재빨리 블랙박스부터 부신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는 거죠 근데 혐의 없음 판정이 나온 이유가 함께 술을 마신 건 아니어서여서 따로 마시면 무혐의가 되나요? 차마 가지 탄 거죠 취한 줄 몰랐다 오랜만에 보는 경기도에서는 농촌 공약에서 보는데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대상 기종을 헛대하겠다 농민수당 지급 그리고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새롭지는 않고요 농민수당은 정말 여야 막론이고 있는 농민회관이나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합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나와 있고요 경기도는 저희가 구성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빙빙 돕니다 안산을 갔다가 또 위로 한참 가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